잠시 후 여러분은 세계를 지배한 5천년 유럽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지중해의 에게해 지역과 그리스 본토에서는 서아시아 지역 문명의 영향을 받아 총동기 문명인 에게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러다 기원전 20세기경부터 에게해의 중심지인 크레타섬에서는 강력한 왕권과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청동기 문명이 번영합니다. 크레타 문명은 계단과 통로가 많아 미궁으로도 불리는 크노소스 궁전을 비롯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도기와 금은 세공품 등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원전 14세기에는 그리스 본토에서 남하에 온 미케네인이 에게해를 장악하여 미케네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하지만 미케네 문명은 철기를 사용하는 도리스인의 침입을 받아 멸망합니다. 그리스 본토는 산지가 많은 지형적 조건 때문에 통일국가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인은 해안가의 광야지대를 중심으로 여러 촌락으로 나뉘어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촌락들은 방어를 위해 높은 언덕에 성과 요새를 쌓았는데 이것이 도시국가인 폴리스로 발전합니다. 폴리스의 중심에는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최후의 방어 거점이자 종교활동의 기능을 가진 아크로폴리스가 있었고 그 밑에 광장인 아고라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인은 4년마다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하여 운동경기, 연설, 제우스신에 대한 제사 등을 통해 그리스인의 단결을 다졌습니다. 그리스인은 독립적인 폴리스로 나뉘어 생활하였지만 같은 신을 믿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동족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폴리스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손꼽히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초기의 아테네는 귀족들이 경제와 군사를 지배하면서 정치실권을 장악하였지만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부유한 평민들이 중장보병이 되어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평민이 가진 정치 발언권이 강화되면서 귀족과 대립하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 초 솔로는 귀족과 평민의 대립을 조정하며 재산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차등 분배하는 개혁인 금관정을 추진하였지만 귀족과 평민은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혼란 속에서 페이시스트라토스와 같은 참주가 민중의 지지를 얻기도 했지만 기원전 6세기 말 참주정에 반대한 클레이스 테네스가 등장하여 실권을 잡습니다. 클레이스 테네스는 혈연 중심의 부족제를 거제주 중심의 부족제로 개편하였고 이러한 체제를 바탕으로 500인 평의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도편추방제를 도입하여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도편추방제는 참주가 될 위험이 있는 인물을 독이 조각에 적어 투표한 후 위험인물이 결정되면 10년 동안 외국으로 추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는 이 제도가 정치적으로 이념을 달리하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하였습니다. 스파르타는 도리스인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세운 폴리스였습니다. 정복당한 원주민은 대부분 예송농민을 뜻하는 헤일로타이로서 토지를 경작하였고 반자유민을 뜻하는 페리오이코인은 주로 상공업의 종사였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인구의 소수인 시민이 대다수의 피지배층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했으므로 강력한 군국주의 체제가 발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성 시민은 어릴 때부터 공동기숙과 공동식사 등 집단생활을 하며 엄격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6세기 말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지중해로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리스 세계와 충돌이 일어났고 지중해의 패권이 달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벌어집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그리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페르시아 세력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어 강력한 해상제국으로 발전하였고 안정적인 재정 수입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페리클레스는 민주정치를 확대하고 고전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아테네 민주정치는 페리클레스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최고의 입법권을 행사하던 민회에는 모든 성인 남성 시민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당제도를 통해 가난한 시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추첨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관직과 배심원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여성, 외국인, 노예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인은 폴리스의 자유로운 시민생활에 바탕을 둔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합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문학작품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인은 특출한 힘을 소유한 신들도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인간과 같이 감정을 지닌 존재로 상상하였습니다. 그리스인의 합리적인 태도는 철학의 발전을 낳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처음에는 자연철학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소피스트들은 철학의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돌리면서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소피스트의 철학이 지나친 궤변으로 흐르자 소크라테스는 진리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여 서양 철학과 학문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역사에서는 헤로도토스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역사를 저술하였고 투키디데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룬 역사를 지필하여 역사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문학에서는 서사시와 연극이 크게 유행하여 각종 비극과 희극이 발전하였습니다. 아테네에 위치한 디오니소스 극장은 최초의 석조 극장으로 대략 관객 1만 7천여 명이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 공연은 신께 바치는 제사라고 여겨졌고 귀족과 평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화하였습니다. 극장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오케스트라는 연극의 합창단이 노래하는 공간으로 오늘날 관연악단을 뜻하는 오케스트라가 여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리스의 극장은 오늘날의 연극 무대와 극장 설계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노천 극장은 고대 그리스 극장의 모양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 밖의 그리스인은 조화와 균형의 미를 강조한 각종 건축물과 조각품을 남겼습니다. 특히 아테나 여신을 위해 세운 파르테눈 신전은 그리스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를 발전시키던 그리스는 아테네의 세력이 커지자 스파르타가 주도하는 펠로포네소스 동맹과 대립하게 되었고 결국 펠로포네소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의 운명이 달린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하지만 패권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그리스 세계는 내분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그리스는 기원전 338년 훗날 알렉산드로스 제국으로 발전하는 마케도니아에 의해 정복당하고 맙니다. 기원전 8세기 중엽, 라틴인은 테베레강 하류의 도시국가 로마를 건설하였습니다. 왕정체제로 출발한 로마는 기원전 6세기 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로마 공화정은 귀족으로 구성된 원로원과 집정관, 다양한 민해들로 이루어진 정치체계였습니다. 공화정 초기의 정치의 실권은 귀족에게 있었습니다. 한편 상공업의 발달로 부유해진 평민은 중장보병으로 이탈리아 반도 정복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평민들은 자신의 군사적 역할이 커지자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였고 결국 귀족과 평민 사이에 신분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신분투쟁에서 귀족은 평민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받아들여 호민관직과 평민회를 설치하고 12표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리키뉴우스법으로 집정관 중 1위는 평민에서 선출하였고 포르텐시우스법으로 평민회의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로마 공화정에서 평민은 형식적으로는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렸습니다. 로마는 정치적 안정 속에서 대외 팽창도 이루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전반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후 카르타고와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여 서지중해를 차지하였습니다. 이후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정복하고 아나톨리아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대외 팽창으로 사회 내부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력자들은 오랜 전쟁으로 방치된 농지를 독차지하고 노예 노동을 이용하여 대농장인 라티푼디움을 경영하였습니다. 한편 중소자영농계층은 토지를 잃고 빈민이 되었습니다. 이에 호민관에 선출된 그라쿠스 형제는 대토지 경영을 제안하는 농지법과 빈민에게 싼 값으로 미를 제공하는 공물법을 통해 개혁을 탄행하였지만 귀족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후로마는 귀족파와 평민파 사이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져 내전에 휩싸였고 스파르타쿠스가 주도한 노예 반란까지 겹쳐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 정치가가 등장하여 삼두정치를 펼치며 권력을 잡게 됩니다. 알리아를 정복하고 세력을 키워 제1차 삼두정치를 주도한 카이사르는 여러 개혁을 펼쳤지만 그가 왕이 되어 전제정치를 할 것을 두려워한 반대파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제2차 삼두정치를 주도한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한 안토니우스를 악티움 해전에서 격파하여 로마의 지배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군대와 재정을 장악하고 혼란을 수습하였습니다. 이에 원로어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반대파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을 프린캡스로 불렀고 공화정의 여러 제도를 유죄하거나 부활시켰지만 군 지휘권과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여 황제와 다름없는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로마 공화정이 끝나고 사실상 로마 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는 이후 약 200년간 오현제와 같은 유능한 황제들이 등장하여 정치적 안정과 제국의 영토가 최대에 이르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때를 가리켜 팍스 로마나라 부릅니다. 로마인은 방대한 제국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현실적 필요 때문에 법률과 건축, 토목, 도시설계 등 실용적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로마가 후대에 남긴 최대의 유산은 법률입니다. 도시국가의 관습법을 성문화한 12표법은 로마 시민을 위한 시민법으로 발전하였고 제국의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면서 제국 안에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만민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로마법은 비잔티움 제국에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집대성되어 훗날 세계 각국의 법체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로마는 정복지 곳곳에 계획도시를 세우고 도시들을 잇는 도로망을 건설하였고 각 도시에는 원형 경기장, 개선문, 공중 목욕탕 등의 건축물을 세우고 상수도 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학에서는 라틴 문학을 꽃피웠고 철학에서는 헬레니즘 시대에 스토아 철학이 발전하였습니다. 역사에서는 리비우스의 로마사와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이 유명했습니다. 또한 과학 분야에서는 포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주장하여 이후 중세에 공인된 학설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로마의 속주가 된 유대 지방의 주민들은 구세주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보편적인 사랑과 평등을 설교하였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자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는 위협을 느끼고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 제국 전역에 전파되어 각지에 교회가 세워졌고 신약성서가 편찬되었습니다. 원래 로마는 다신교 국가로 다양한 종교를 차별 없이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일신을 믿는 크리스트 교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크리스트교가 확산되면서 박해는 더욱 심해졌지만 크리스트교의 교세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 밀라노 칭령으로 크리스트교를 공인하였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하여 아타나시오스파를 정통으로 인정하며 3.21체설에 기초한 정통 교리를 확립하였습니다. 그 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는 크리스트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크리스트교는 세계 종교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여 고전 문화를 완성하고 크리스트교라는 보편적인 유일신신앙을 수용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전통을 융합한 로마 문화는 그리스 문화와 더불어 서양 문화의 뿌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는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정치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3세기가 되자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여 황제를 마음대로 패위하고 옹립하는 군인 황제 시대가 펼쳐졌고 속주와 변경에서는 반란과 이민족의 침입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정복전쟁이 끝나면서 토지와 노예 전리품의 공급이 끊겨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도시와 상공업은 쇠퇴하여 중산층 자유시민이 몰락하였고 농촌과 농업은 피폐해졌으며 농촌에서는 부자유 소장농을 뜻하는 콜로나투스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러자 3세기 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제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제국을 내수로 나누어 효율적인 통치를 꾀하고 전제 군주제를 통해 황제권을 강화하였으며 화폐개혁과 군사개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크리스트교를 공인하는 한편 제국을 하나로 합치고 수도를 옮겨 로마의 부흥에 힘썼는데 새로운 수도는 그의 이름을 따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해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후 395년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리되었고 동로마 제국은 그 후에 약 천 년간 지속되었지만 서로마 제국은 게로만족의 침입으로 476년 멸망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북쪽에 위치해 있던 마케도니아 왕국은 기원전 359년 필리포스 2세가 즉위하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필리포스 2세는 막강한 기병대와 긴 창으로 무장한 중장보병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대를 양성합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를 앞세워 그리스 국가들을 굴복시키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원정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필리포스 2세는 원정 준비 중 암살을 당하였고 알렉산드로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이후 기원전 334년 동방원정에 나선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이집트를 해방시키고 구원자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 후 이집트에서 유화정책을 펼친 알렉산드로스는 나일강 삼각주의 새로운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합니다. 이집트를 점령한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남은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동진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드로스를 저지하기 위해 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전세가 기울자 병사들을 남긴 채 도주하였고 알렉산드로스는 전투에서 승리해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동진을 계속하며 영토를 넓혀나간 알렉산드로스는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합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병사들은 더 이상 미지의 땅으로 전진하는 것을 거부했고 결국 알렉산드로스는 해군을 결정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세워지자 지중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동서교영로가 열렸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세 대륙에 걸친 세 개 제국이 형성되어 헬레니즘 시대가 열립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현지 제도와 관습을 존중하고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여 그리스인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장려하여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 후 알렉산드로스는 현재의 영토에 만족하지 않고 아라비아 반도와 카르타고 원정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갑자기 열병에 걸려 기원전 323년 목숨을 잃고 맙니다. 비록 알렉산드로스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정복한 지역에서는 헬레니즘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헬레니즘 문화란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부터 기원전 30년 로마에 이집트가 병합되기까지의 약 300년간의 문화를 말하는데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가 융합하여 형성되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작고 협소한 폴리스의 테두리를 벗어나 넓고 개방된 세계에서 발전한 문화로서 개인적이고 세계시민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철학에서는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스토아 학파와 삶의 행복을 위해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려는 에피크로스 학파가 나타났습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수학, 기하학, 물리학, 천문학 등이 발전하였고 예술에서는 인간의 육체와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현실적이고 관능적인 미를 추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조각품으로는 밀로의 비너스상, 라오콘 군상, 니케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헬레니즘 미술은 동서교통로의 동서교통로의 발전과 함께 북인도로 전파되어 간다라 양식이 성립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시민주의적 특징을 지닌 헬레니즘 문화는 유럽과 아시아 문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한 후 제국은 분열되기 시작하였고 그 자리에 여러 나라들이 세워집니다. 그 후 각자의 역사를 이어오던 나라들은 기원전 1세기 무렵 로마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게르만족은 원래 유럽 북부지역에 살면서 농경과 목축, 수렵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점차 인구가 증가하자 농지를 찾아 남아한 게르만족은 로마 제국에 들어와 용병이나 농민이 되었고 점차 로마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4세기 후반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인 훈족이 유럽에 쳐들어오자 게르만족의 일파인 서구트족이 로마 영토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계기로 많은 게르만족이 이동하며 서로마 제국 곳곳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에 쇠약해진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게르만족이 세운 국가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오랫동안 번영한 나라는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프랑크족은 라인강 유역에 본거지를 두고 가까운 갈리아 지방에 정착하여 현지 적응이 쉬웠습니다. 또한 5세기 말 메로베우스 왕조를 세운 클로비스가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하면서 로마 주민과의 문화적 마찰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클로비스 사후 왕권이 약해지자 재산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던 궁제 카롤루스 마르텔은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 서유럽으로 쳐들어온 이슬람의 공격을 막아내고 왕국의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 후 권력을 물려받은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 피피는 메로베우스 왕조의 허수아비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좌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황에게 왕이란 칭호만 가진 자와 왕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자 중 누가 왕관을 쓰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로마 북쪽 랑고바르드 족의 침입에 자신을 보호해줄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실력이 없는 자보다 왕다운 능력을 갖춘 자가 왕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교황의 지지를 등에 업은 피피는 망설임 없이 왕을 몰아내고 카롤루스 왕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례로 알프스 산맥을 넘어 랑고바르드를 공격해 빼앗은 지역을 교황에게 선물했는데 이것이 로마 교황령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피피네 아들 카롤루스 대제는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되찾았고 정복지에 선교사를 보내는 등 크리스트교 보급에 힘썼습니다. 또한 궁정학교를 세우고 고전을 연구하는 등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프랑크 왕국은 그리스 로마 문화 게르만 문화 크리스트교가 융합한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동로마 제국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던 교황은 800년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로 추대하였고 이에 카롤루스 대제는 프랑크의 왕과 서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하며 절대 권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분열된 서유럽 세계를 정치적 문화적으로 통일한 카롤루스 대제의 정신은 2010년대부터 매년 유럽의 통합과 발전에 공헌한 인물에게 카롤루스 대제의 프랑스어 이름을 붙인 샤를마뉴상이 수여되고 있는데 2016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상하였습니다. 카롤루스 대제가 세상을 떠난 후 왕권을 물려받은 루트비히 1세는 경건 왕이라는 별명처럼 신앙심은 깊었지만 정치에 큰 뜻은 없었습니다. 이후 프랑크 왕국은 루트비히 1세가 죽은 뒤 843년 체결된 베르덩 조약에 의해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는 각각 오늘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던 9세기 무렵부터 노르만족은 비옥한 땅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노르만족은 이주한 곳에 키에프 공국 노르망디 공국 노르만 왕조 등을 세웠고 원래 머물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 세웠습니다. 한편 이 무렵에는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 등이 유럽을 침입하여 혼란이 극심해졌습니다. 혼란이 계속되자 지방 세력가들은 성을 쌓고 무력을 갖추어 전사계급이 되고 지역민을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예송농민으로 삼으며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방 세력가와 농민 사이의 주종관계가 확산되고 장원에 기초한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며 봉건제가 완연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종관계는 국왕과 제후 하급기사 사이에 여러 겹으로 맺어져 있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주로서 장원을 매개로 농노와 지배 예속관계를 맺고 있었고 성직자들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개서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종관계에서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서약을 하고 주군은 봉신에게 봉토를 주었는데 프랑코 한국의 메로베우스 왕조와 카롤루스 왕조 시대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력에 몸을 의탁한 자로서 나는 다음과 같이 처신한다. 나의 봉사와 공로에 따라 당신은 나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어 나를 부양해야 한다. 둘 중 한 명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그는 상대방에게 얼마간 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로써 계약은 모든 효력을 잃을 것이다. 이와 같이 주종관계는 쌍무적인 계약관계로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파기되었습니다. 한편 주종관계가 세습되고 봉신의 지배권이 영구적이 되면서 봉신은 봉토 안에서 왕의 간섭 없이 재판권과 징세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분권화가 촉진되어 왕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주군이 봉신에게 준 봉토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장원으로 구성되었고 봉신은 영주로서 이를 다스렸습니다. 장원의 토지는 경작지 목초지 삼림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경작지는 영주지경지와 농로보유지로 구분되었고 삼포제 방식으로 경작되었습니다. 삼포제란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나뉘어 해마다 돌려가며 농사를 짓는 방식을 말합니다. 춘경지에는 봄에 파종하는 보리와 귀리 등의 여름 장물을 심고 추경지에는 가을에 파종하는 밀과 쌀보리 등의 겨울 장물을 심었으며 휴경지는 가축 방목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1년마다 순차적으로 바꾸어 3년이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였고 이로써 체계적으로 땅의 지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 장원은 영주의 성과 교회 경작지 공동 방목지 재분소와 대장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영주의 성은 영주나 장원 관리인의 거처로 전시에는 농민들의 일시적인 피난처가 되기도 하였으며 장원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경작지는 공동 경작의 편의를 위해 울타리를 치지 않았고 길쭉한 지조 단위로 섞여 있었습니다. 공동 방목지는 가축을 키우거나 뗄감을 얻기 위해 농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영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재분소와 대장가는 영주의 소유로 장원 내의 농민들은 강제로 사용해야 했으며 영주에게 시설 이용료를 바쳐야 했습니다. 장원 내의 농민은 대개 농노였습니다. 농노는 고대 노예와 달리 혼인권 농지 보유권 등이 있었고 관습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으나 영주의 허락 없이는 장원을 떠날 수 없는 부자유한 신분이었습니다. 농민은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매주 2-3일간 영주의 지경지를 경작하고 공납으로 현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인두세 사망세 혼인세 등을 바치고 영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형적인 지방분권적 봉건국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파리 백작 위그 카페가 왕으로 추대되면서 카페 왕조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왕권은 파리와 그 주변에만 미쳤고 노르망디 공작 같은 강력한 제후는 왕보다 더 넓은 영지를 소유하였습니다. 동프랑크에서는 오토 1세가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의 침입을 막고 이탈리아 내란을 진압하여 962년 교황으로부터 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는데 이것이 신성 로마 제국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은 제후의 선거로 선출되어 힘이 약했고 이탈리아 경영에만 관심을 둔 탓에 본국의 정치 상황에 어두웠습니다. 한편 노르망대 공국의 윌리엄은 잉글랜드를 정복하여 노르만 왕조를 열었습니다. 그는 봉건제를 영국에 도입하였는데 광대한 토지를 왕의 소유지로 삼고 제후들에게 충성 서약을 받는 등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는 토지 파악과 세금 징수를 위해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하여 둠주데이 북이라는 토지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둠주데이 북은 각 지역의 사정을 조사하여 경작지의 면적 소유자의 이름 노예와 자유민의 수 등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중세 최고의 행정 업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지방 제후들은 교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크리스트 교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7세기 이후 이슬람의 세력 확장으로 크리스트 교 세계에는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교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주교는 자신을 교황으로 부르고 서유럽 교회를 이끌었으며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는 비잔티움 제국의 동유럽 교회를 대표하였습니다. 동서 교회가 분열하는 계기가 된 것은 서기 726년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내린 성상 파괴령 이었습니다. 하지만 게르만족에게 포교하기 위해 성상이 필요했던 로마 교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동서 교회의 대립은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크리스트 교 세계는 1054년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비잔티움 황제가 중심이 된 그리스 정교회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서유럽 에서 교세를 확장하여 유럽인의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을 지배하였습니다. 교황은 대관식을 통해 국왕의 통치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였고 교회는 성직자 영주 농로 등 중세사회의 신분질서가 성서에 근거한 신의 뜻이라며 자신들의 권위를 정당화하였습니다. 교회는 신도가 기증한 토지를 토대로 강력한 봉건세력이 되었고 교회 내부에서는 교황 밑에 대주교 주교 교구 사제로 구성되는 개서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력이 커지면서 점차 세속화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이 국왕이나 제후에 봉신이 되면서 성직자 임명권 역시 세속권력인 국왕이나 제후가 차지하였으며 성직자가 혼인하거나 성직이 매매되는 등 부패와 타락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10세기 초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화하려는 개혁운동이 일어나 여러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은 교황에 직속되어 세속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빈과 순명 정결 등 베네딕트의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며 교회 개혁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는데 그 영향력 또한 막강하여 우르바누스 이세와 같은 교황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수도원은 노동을 존중하여 세속인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를 권장하여 학문과 교육의 중심지였고 고전 보존과 문화 발달에 기여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1세기부터는 교황의 주도로 교회를 세속 권력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 앞장서 교회의 부패를 바로잡고 세속군주의 성직자 서임을 금지하였습니다. 우리는 황제와 왕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가 성직자에게 감독의 직책 대수도원 또는 교회에 대한 서임을 줄 수 없음을 법령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평신도로부터 서임을 받더라도 그 서임은 효력이 없는 것이며 스스로 서임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파문 상태에 처할 것이다. 이와 같이 1075년 그레고리우스 7세가 발표한 교황 훈령을 살펴보면 성직자 서임에 대한 교황의 확고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성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는 이를 무시하였고 이에 화가 난 교황은 황제를 파문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교황을 폐위하려던 황제는 제후와 주교의 지지마저 1차 1077년 카노사로 교황을 찾아가 사죄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카노사의 굴욕이라 부릅니다. 서임권 투쟁은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1122년 교황은 보름스 협약을 통해 서임권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독일 왕국에서 주교와 수도원장의 서임은 그대의 입회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나 하인리히는 모든 서임권을 성스러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바친다. 그리고 지메왕국과 제국 내 모든 교회에서 교회법에 따른 주교와 수도원장의 선출과 성직 수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와 같이 보름스 협약을 살펴보면 교황과 황제의 관계를 더욱 잘할 수 있습니다. 이후 권위는 점점 강해져 13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황은 해 왕은 달에 비유될 정도로 교황의 권위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중세 서유럽에서는 크리스토교 중심의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학문도 신학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중세 초기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이 발전하였지만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서유럽에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서 스콜라 철학이 유행하였습니다.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신앙의 진리와 이성의 진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3세기 이후 윌리엄 오컴은 신의 존재를 이성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며 신앙과 이성의 분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학문은 초기에는 교회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지만 점차 대학이 학문연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학은 12세기경 볼로냐와 파리에서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점차 유럽 각지에 세워졌습니다. 중세대학은 본래 교수나 학생의 조합에서 시작되어 각기 전통이 달랐고 교회나 세속 권력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 자유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은 교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고급 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교육 길드 였습니다. 입학은 남자만 가능했고 7개의 교양교과와 법학 의학 신학 등의 전공교과가 운영되었는데 특히 파리대학은 신학 볼로냐 대학은 법률로 유명하였습니다. 전공별로 운영된 학위과정은 수공업자 길드에서 도재가 장인이 되는 과정과 비슷하였습니다. 오늘날 대학의 교육과정과 조직 학위제도는 대부분 중세제도에서 유래하였지만 실제 연구 방향은 현대사회 요구에 따라 크게 중세는 봉건기사의 모험과 사랑을 다룬 기사문학이 유행하였는데 카롤루스 대제의 부하였던 기사 롤랑의 무용담을 다룬 롤랑의 노래와 게르만족의 전설을 바탕으로 쓴 니벨룽겐의 노래가 대표적입니다. 건축에서는 교회, 수도원 등 종교 건축이 발달하였습니다. 11세기에는 원형의 아치를 갖춘 로마네스크 양식이 유행하였으며 12세기경부터는 첨탑과 스테인드글라스를 특징으로 하는 고딩 양식이 유행하였습니다. 후대 학자들이 사용한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옛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로마 제국의 전통을 계승하여 이후 천년간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이슬람 세력에 맞서 크리스트교 세계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서유럽 세계와 경쟁하였습니다. 서유럽 세계에서는 교황권과 황제권이 분리됐지만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황제 교황주의가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위치하여 동서교통의 중심지이자 상공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하였는데 전성기에는 인구가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협정을 맺어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였고 반달족의 내분을 구실로 군대를 파견해 북아프리카의 반달왕국을 정복하였습니다. 이어 시칠리아를 정복한 유스티니아누스는 나폴리 또한 정복하며 이탈리아 반도를 제국의 영토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침내 지중해를 손에 넣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로마법을 정리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천하였고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성소피아 성당을 세웠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5년 만에 그리스 정교의 성당으로 완공된 성소피아 성당은 이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자 모스크로 바뀌었는데 성당 옆에 보이는 4개의 미너렛은 이 시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비전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등을 융합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라틴어 대신 그리스어가 공용어였으며 그리스 고전의 수집과 연구가 이루어져 고대 그리스의 사상과 학문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전 연구의 성과는 서유럽 세계에 전파되어 르네상스를 자극하였습니다. 건축에서는 성소피아 성당으로 대표되는 비전티움 양식이 유행하였는데 이 양식은 외부의 웅장한 돔과 내부를 장식한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티움 문화는 슬라브족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럽 동북부 지역에 살던 슬라브족은 비전티움 제국 내로 들어와 살면서 비전티움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키에프 공국은 흑해를 통해 비전티움 제국과 교역하며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같은 이름을 가진 성소피아 성당을 세우는 등 비전티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전티움 제국은 유스티니아노스 황제 이후 외세의 침략이 거듭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군관구제란 전국을 여러개의 군관구로 나누고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령관에게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준 제도를 말합니다. 둔전병제란 군관구제에서 군역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그 대가로 토지를 주고 이들이 계속 군역에 종사한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이를 통해 자영농을 육성하고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세기 후반부터는 이슬람 세력에 빼앗겼던 영토 일부를 회복하는 등 부흥을 깨하였지만 지방 유력자의 대토지 사유화 경향이 심해져 둔전병제가 점차 무너지고 대토지 소유자가 봉건 영주가 됨에 따라 황제권 역시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11세기에는 셀주크 티루크에게 영토를 상실하며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빼앗기자 서유럽 세계에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응답한 서유럽이 군대를 파견하며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쇠퇴한 비잔티움 제국은 결국 1453년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11세기경부터 서유럽세계는 안정 속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삼포재가 확산되고 말과 무거운 쟁기 등이 농사에 이용되면서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농지가 부족해진 서유럽인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엘베강 동쪽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베리아 반도의 크리스트교 국가들은 이슬람 세력에 맞서 재정복 운동을 펼치며 영토를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11세기 후반 비잔티움 제국이 셀주크 튀르크에게 영토를 상실하며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빼앗기자 위협을 받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로마의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교황권의 확대를 노린 교황은 클레르몽 공유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안티오크 및 그 밖의 도시들에서 크리스트교도가 박해를 받고 있다. 신을 믿지 않는 튀르크인의 진출은 그칠 줄 모르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다가오고 있으니 성지의 형제들을 구하자. 예수의 성묘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신이 그대들에게 내린 토지이다. 이 땅에서 불행한 자와 가난한 자는 그 땅에서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연설을 하며 전쟁에 참여하면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며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호소하자 제후와 기사 상인 농민이 종교적 열정과 각자의 이익에 호응하여 1096년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트교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에 사로잡힌 유럽인들은 3년 만에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 왕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교도들이 다시 세력을 모아 예루살렘을 위협하자 유럽 나라들은 1147년에 제2차 십자군을 조직해 맞섰지만 이슬람 군대에게 패하고 유럽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제2차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이슬람에는 지도자 살라딘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서 태어난 살라딘은 1171년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집트의 왕이 된 후 팔레스타인과 시리아까지 손에 넣으며 아이유브 왕조를 세웠습니다.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아랍어로 이슬람교의 성스러운 전쟁을 뜻하는 지하들을 선언하였고 1187년 예루살렘을 되찾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럽인들은 1189년 유럽 최강의 군대를 조직하여 제3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왕족인 영국의 리처드 1세 프랑스의 필리프 2세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가 직접 십자군에 참가하며 기세 좋게 원정을 떠났지만 원정 도중 프리드리히 1세는 강물에 빠져 사망하였고 리처드 1세와 내분이 일어난 필리프 2세는 프랑스로 회군하였습니다. 전력이 약해진 리처드 1세는 살라딘에게 드나들며 성지 순례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영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살라딘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제3차 십자군 원정은 끝이 났습니다. 3차 원정 이후 유럽인들은 1270년까지 십자군을 5차례 추가로 파견했지만 이들은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는 본래의 목적은 잊고 가는 곳마다 파괴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십자군을 주도했던 교황과 왕 그리고 기사가 전쟁을 통해 권력을 차지하고 이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00여 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제1차 원정을 제외하고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서유럽 사회는 크게 변화 하였습니다. 장기간 참전한 제후와 기사계층이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봉건제가 흔들렸으며 그 여파로 왕권이 강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중해를 통한 동방과의 교역과 문화 접촉이 활발해져 상공업이 발달하였고 도시가 성장하였으며 비잔티움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서유럽 문화의 발전을 자극하였습니다. 유럽 에서는 11세기 경부터 교통요지에 금융업자가 모여들면서 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십자군전쟁 이후 원거리 무역이 활발해지고 거래의 규모가 커지자 도시는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제노바 등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은 동방무역으로 번영하였고 피렌체와 밀라노 등은 금융업과 직무럽으로 번창하였습니다. 함부르쿠와 리베크 등 북독일 도시들은 한자 동맹을 맺고 북해와 발태의 연안의 무역을 독점하였습니다. 한자는 독일어로 조합 동료라는 뜻으로 한자 동맹은 13세기 북부유럽의 도시동맹을 말하는데 이들은 북유럽의 무역을 독점하고 해군력을 보유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에서는 지중해 무역과 북방 무역을 연결하는 정기시가 열렸습니다. 도시는 처음에는 영주의 지배를 받았지만 경제력이 커지면서 시민들은 재력 무력을 동원하였고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시의회를 구성하여 도시를 운영하였으며 그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신분상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도시민은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길드를 만들어 생산과 교역을 통제하였습니다. 길드란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만든 동업조합을 뜻합니다. 길드는 노동시간, 생산기술, 상품가격 등을 정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를 어긴 회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길드는 처음에는 상인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대상인이 길드 운영과 도시 행정을 독점하자 수공업자들도 길드를 만들어 대항하였습니다. 수공업자 길드는 장인들로 구성되었고 각 장인들은 직인과 도제를 거느렸습니다. 한편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자 화폐경제가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는 농민에게 부역 대신 현물이나 화폐로 지대를 받게 되었고 농민은 부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이 오르고 화폐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농민의 경제적 지위 또한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14세기 중엽에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인구가 크게 줄고 노동력이 귀해지자 영주는 농민의 처우를 개선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농로 신분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늘었고 자영 농민도 늘어나 장원이 점차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수입이 줄어든 영주가 오히려 직영지를 확대하고 화폐지대를 부역으로 되돌리는 등 농민을 억압하였고 이에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 영국의 와트타일러의 난 등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면서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였습니다. 14세기 초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는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힘이 약해진 교황은 산부회의 지지를 받은 필리프 4세에게 굴복하였고 이후 교황청은 아비뇽으로 옮겨져 약 70년 동안 프랑스왕의 통제를 받았는데 이를 가리켜 아비뇽 유수라 말합니다. 그 후 교황청은 다시 로마로 되돌아갔지만 아비뇽에서도 교황이 선출되어 1378년부터 1417년까지 40년간 서로 정통성을 내세우며 대립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교회의 대분열이라 부릅니다. 교황과 교회의 위신과 권위가 추락하자 교회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와 보헤미아의 후스는 교회의 세속화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며 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콘스탄츠 공예를 소집하여 위클리프를 2단으로 규정하고 후스를 화형에 처하였으며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단일 교황을 선출함으로써 교회 대분열을 수습하였습니다. 봉건 영주의 힘이 약해지고 교황의 권위가 쇠퇴하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왕은 사법권과 과세권을 확대하고 상비군과 관료를 양성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봉건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지원하거나 왕의 관리로 봉사하였고 귀족 성직자와 함께 신분제 의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한편 화약의 도입으로 세력이 약해진 기사들은 점차 왕의 신하가 되어갔습니다. 영국은 노르만 왕조의 정복 이후 비교적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12세기부터 귀족의 정치적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13세기 무렵 존 왕이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악화된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자 귀족이 반발하여 귀족의 권리를 인정한 대헌장을 왕에게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성직자 귀족 각 주와 도시의 대표가 참여하는 모범의회가 소집되었고 14세기에는 양원제 의회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2세기 말 필리프 2세가 제후 세력을 누르고 프랑스 안의 영국령을 대부분 획득하여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해진 프랑스와 영국은 서유럽의 패권을 두고 서로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세기 초 프랑스에 위치한 플랑드르 지방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에 걸쳐있는 플랑드르 지방은 양모산업과 포도주로 유명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플랑드르 지방이 영국에게는 재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고 같은 이유로 프랑스는 호시탐탐 플랑드르를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328년 프랑스 국왕인 샤를 4세가 자손 없이 세상을 떠나고 사촌동생인 필리프 6세가 왕위를 잇게 되자 영국의 왕인 에드워드 3세는 자신이 샤를 4세의 조카임으로 프랑스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의회는 에드워드 3세를 무시하고 필리프 6세를 프랑스 왕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필리프 6세는 1337년 프랑스 영토 안에 있는 영국 땅을 빼앗고 플랑드르를 공격하였으며 이로써 길고 긴 백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전쟁은 양국의 예상과는 달리 장기전이 되었습니다. 당시 온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였고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 그리고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 등의 반란이 일어나며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 1429년 이미 프랑스 북부를 손에 넣은 영국군이 남하하며 프랑스 중앙에 위치한 오를레앙을 공격하였는데 이로 인해 프랑스의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때 프랑스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한 소녀 잔다르크가 있었습니다. 농부의 딸로 태어난 17살 소녀 잔다르크는 1429년 프랑스를 구하라는 신의 목소리를 듣고 샤르 왕자를 찾아가 군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신의 개시를 받은 잔다르크가 프랑스 군을 지휘하자 프랑스 군은 영국군을 무찌르고 오를레앙을 구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샤르 왕자는 프랑스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1430년 영국군과 손을 잡았던 브루고뉴파에게 붙잡혀 영국군에 넘겨졌고 이듬해인 1431년 재판에서 마녀라는 누명을 쓰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후 영국과의 전투에서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53년 프랑스 북부지방인 칼레를 제외한 유럽 대륙에서 영국군을 몰아내며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프랑스는 백년전쟁을 치르는 동안 왕을 중심으로 귀족들이 힘을 뭉쳤고 그 결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백년전쟁이 끝난 후 영국에서는 왕이 계승권을 둘러싸고 랭커스터가와 요크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랭커스터가를 상징하는 것이 붉은 장미이고 요크가를 상징하는 것이 흰 장미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장미전쟁이라 부릅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귀족세력의 힘은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요크가에게 승리한 랭커스터가의 헨리 칠세는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튜더 왕조를 열어 중앙집권 국가의 토대를 닦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과 이탈리아는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제후 세력에 눌려 명목상의 통치자에 불과했습니다. 13세기에는 황제가 없는 대공위 시대를 거쳤으며 14세기에는 유력한 7명의 제후가 황제를 선출하는 황금 문서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제후가 정치 실권을 장악하였고 정치 분열도 심해져 강력한 통일 국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신성 로마 제국의 간섭 아래 교황령 베네치아 피렌체 등의 도시국가와 나폴리 왕국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슬람 세력에 대한 재정복 운동을 통해 카스티아 아라곤 등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두 나라는 왕과 간의 혼인을 통해 합쳐져 에스파냐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에스파냐는 이슬람 세력 최후의 근거지인 그라나다를 함락하고 1492년 통일 국가를 완성하였습니다. 한편 12세기의 카스티아로부터 독립한 포르투갈은 15세기 후반 통일 국가로 성장하였고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등 적극적인 국외 진출을 추진하였습니다. 르네상스는 프랑스어로 재생 부활 이라는 의미로 14세기에서 16세기 유럽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고전 문화를 수집하고 정리 및 연구했던 문예부흥 운동을 의미합니다.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는 고전 문화의 전통이 많이 남아있었고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자 많은 학자가 피신해오면서 고전 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게다가 십자군 전쟁 이래 지중해 무역과 제조업으로 번영을 누리던 북부 도시의 부유한 상인과 군주는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문예를 후원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인문주의가 발전하였습니다. 인문주의란 인간의 본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려는 정신과 이에 대한 학습을 말하는데 문법 수사학 시 역사 철학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작품을 연구하면서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나 인간을 개성적인 존재로 파악하였으며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였습니다. 그중 페트라르카는 라틴어 문헌을 발굴 및 연구하였고 사랑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서정시로 표현하였습니다.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교회의 타락과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였고 인간의 위선과 욕망을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분열된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 강력한 군주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주론은 정치 사상서로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권력을 얻고 유지하려면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설명하였으며 정치를 종교와 윤리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근대 정치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분야는 미술 분야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등은 인간의 균형 잡힌 신체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건축에서는 르네상스 양식이 발전하였는데 성베드로 성당이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이후 르네상스는 16세기의 알프스를 넘어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당시 알프스 이북에는 교회의 권위와 봉건사회의 관습이 강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인문주의자들은 교회와 사회 지배층을 비판하며 초기 크리스트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달한 성서연구는 이후 종교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라스미스는 우신예찬에서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하며 초기 크리스트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였는데 그의 활동은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부조리한 현실사회를 비판하고 빈부격차가 없는 이상사회를 제시하였습니다. 미술에서는 바네이크 영재가 유화기법을 개발하였고 브리헬은 종교적 주제와 함께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문학에서는 중세의 보편언어였던 라틴어 대신 모국어로 쓴 국민 문학이 발달하였습니다. 에스파니아의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몰락하는 봉건기사를 풍자하였고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을 세밀히 관찰하고 탐구하려는 르네상스의 정신은 근대 과학기술 발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화약과 나침반은 유럽에서 개량되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쟁에 사용된 화약은 봉건기사의 몰락을 가져왔고 원거리 항해에 이용된 나침반은 유럽세계의 팽창에 기여하였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고안한 활판 인쇄술은 제지술과 함께 유럽 전역에 전해져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전파하는 데 이바지하였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교류와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했던 르네상스는 근대 유럽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중세 내내 유럽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14세기 이후 알프스 이북에서 성직자의 타락과 교회의 부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로마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교회 내부에서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신학자인 에라스미스는 우신예찬에서 성직자의 타락을 풍자하며 초기 크리스토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고 그의 활동은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편 신성로마 제국에서는 교황 레오 10세가 성베드로 성당의 증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면벌부를 판매하였습니다. 면벌부란 로마 가톨릭교회가 신자에게 기부금을 받고 교황의 이름으로 받아야 할 벌을 사면에 주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면벌부가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남용되자 독일의 성직자 루터는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며 교황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과 신의 은총에 달려있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서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루터의 주장은 인쇄술의 발전 덕분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교회에 대한 권력행사를 원하던 신성로마 제국 제후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은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를 상대로 오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이에서 루터파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제후와 지방 세력가에게 신앙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구원을 믿고 성서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예정서를 펼치며 종교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는 검소하고 금욕적인 생활 금면함을 강조하며 경제적 성공을 신의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주장은 당시 자본주의의 확산과 맞물리며 신흥 상공업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으로 퍼졌습니다. 한편 영국의 헨리 8세는 교황이 왕비와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1534년 수장법을 내려 자신이 영국교회의 수장님을 선포하고 영국교회를 교황의 지배에서 독립시켰습니다. 그 후 엘리자베스 1세는 1559년 통일법을 반포하여 영국 국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로마 가톨릭교의 의식과 신교의 교리가 혼합된 성격을 지녔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신교 중에서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격을 가장 강하게 띄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종교개혁 운동이 퍼지자 위기를 느낀 로마 가톨릭교회는 트리엔트 공유회를 열어 교황의 권위와 교리를 재확인하고 폐단을 고치려고 하였고 신교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에스파니아의 로요라는 1534년 종교개혁 운동에 대항하여 가톨릭교회의 결속을 다지고 영양을 결집하기 위하여 예수회를 설립하였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종교개혁으로 크리스트교가 구교와 신교로 분열되어 대립하자 유럽 곳곳에서는 종교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위구노 전쟁이 일어나 1598년 낭태 칭령으로 위구노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전개된 종교전쟁을 30년 전쟁이라 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교도를 탄압하자 신교를 믿는 제후국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목적은 점점 정치적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의 여러 왕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쟁에 가담함으로써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었는데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신교를 지원하고 에스파니아는 구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이 체결되어 제후들은 칼뱅파를 선택할 권리를 얻었고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성로마제국 제후들의 정치적인 독립권이 인정되어 신성로마제국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유럽의 크리스트교가 부교와 신교로 분열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종교전쟁으로 각국의 국왕들이 통치권을 강화함에 따라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가 출현하는 배경이 되었고 시민계급과 신교도의 성장을 촉진하여 근대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이슬람 세계에 넘어있는 아시아는 동경의 대상이자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아시아에는 요한 사제가 다스리는 크리스트교 왕국이 있으며 동쪽 끝에는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동방에 프레스터 존이 세운 크리스트교 왕국이 있다는 전설이나 13세기 후반 마르코폴로가 아시아를 여행하고 남긴 동방 견문록 등은 아시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생산되어 이슬람 세계를 통해 유럽에 수입된 향신료와 동방산 물품들 그리고 금 은과 같은 귀금속에 대한 관심 역시 신앙로 개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아시아에 있는 크리스트교 세력과 동맹을 맺고 더 나아가 아시아에 크리스트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종교적 이유 역시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3세기 이전의 유럽은 이슬람과 이탈리아 상인들이 향신료와 비단 무역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원양항해가 그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이 가진 선박으로는 아시아로 가는 원양항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지리학과 천문학 그리고 조선술이 발달하면서 원양항해가 가능해졌고 특히 나침반의 사용은 유럽 선박들이 새로운 원양항로를 개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여 지중해 무역에서 불리하였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등 이탈리아 도시들이 동지중해 무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아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싶은 욕구가 더욱 컸습니다. 이 때문에 항해 왕자라 불리던 포르투갈의 애니크 왕자는 서아프리카 탐험을 후원했고 덕분에 포르투갈은 서아프리카 항로를 먼저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지원으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1488년 희망봉이라고 명명한 아프리카 남단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포르투갈의 바스쿠다 가마는 1498년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의 켈리컷에 도달하여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에스파니아의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은 콜롬버스는 1492년 인도 항로를 개척하려다가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콜롬버스는 자신이 도착한 땅이 인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인디언 즉 인도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신대륙에 도착한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최초의 발견자인 콜롬버스와는 달리 이곳이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식자인 그의 이름을 본따 이곳을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마잘라는 16세기에 대서양을 횡단하고 아메리카 대륙과 태평양을 거쳐 필리핀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잘라는 이곳에서 원주민에게 살해되었으나 그의 일행은 항해를 계속하여 인도양과 희망봉을 돌아 3년 만에 에스파냐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역사상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유럽인들의 침입 이전 아메리카 대륙에는 독자적인 문명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멕시코만 연안에서 마야 문명을 일으킨 마야인들은 피라미드형 신전을 세웠고 천문학을 발전시켰으며 영과 이십진법을 사용하며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과 기후 변화로 인해 10세기 이후 쇠퇴하였습니다. 14세기경 중부 멕시코 고원에서 발전한 아스테카 문명은 전성기에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에 3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할 정도로 크게 번성하였으며 1500년경에는 인구가 2000만 명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아스테카인들은 그림 문자를 사용하였고 수도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에게 바치는 거대한 피라미드식 신전을 건설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15세기 중엽 페루 남부의 안데스 고원에서는 잉카 문명이 발전하였습니다. 잉카인들은 주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안데스 산맥의 비탈에 계단식 밭을 만들었으며 관계시설을 이용해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수도인 쿠스코에는 거대한 태양신의 신전이 있었고 해발 2400m 산 정상의 마추픽추 유적은 잉카 건축의 위대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은 에스파니아의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이끈 병사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들은 앞선 무기와 일부 원주민들의 조력으로 아메리카 문명들을 손쉽게 정복하였습니다. 코르테스는 3년 만에 거대한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하였고 피사로는 소규모 병력으로 잉카 문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신항로 개척으로 유럽의 교역망은 지중해에서 점차 대서양으로 확대되었고 그 규모도 커졌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재배된 상품작물의 수요가 늘면서 유럽인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습니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노동력을 통해 사탕수수 담배 목화 커피 등의 상업작물을 생산하였는데 특히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정제는 노동 강도가 세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원주민은 유럽에서 들어온 천연두와 홍역 발진티푸스 같은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가혹한 노동과 질병으로 원주민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유럽인은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삼아 아메리카 대농장에 투입하였습니다. 유럽은 총, 직물, 철 등 무기 및 공산품을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맞바꾼 후 이 노예를 아메리카에 팔았고 아메리카는 그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한 설탕, 담배, 목화 등을 유럽에 팔았습니다. 이로써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잇는 삼강 무역이 성립되었습니다. 대서양 삼강 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고 아메리카에서 은을 약탈해 세계 시장에서 사용할 결제 수단을 갖춘 유럽은 아시아에 진출하였습니다. 유럽의 참여로 세계 교역망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였고 아메리카의 은이 교역망 통합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한편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량의 금, 은이 유럽에 들어오면서 유럽의 화폐가치가 하락하였고 물가가 크게 오르는 가격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주로 토지와 농업에서 나오는 수입에 의존하던 봉건지주는 타격을 받은 반면 상공업에 종사하던 신흥 상공업 계층은 큰 이익을 얻었고 농로들의 지위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대서양 삼각 무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교역이 활성화되는 상업 혁명이 일어나자 자본주의적 제도도 함께 발전하였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국외 진출을 주도하였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주식 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발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과 보험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원거리 교역에 어음을 사용함으로써 현금을 지참할 필요가 없었고 원거리 교역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국제 교역과 금융에서 확보된 이윤과 시장은 훗날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에서 18세기 유럽 각국 에서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가 발전하면서 절대 왕정이 나타났습니다. 봉건 귀족은 절대 왕정 아래 에서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렸지만 정치 군사 적으로는 영향력이 약화되어 결국 왕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절대 왕정은 중세 봉건 국가에서 근대 국민 국가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과도기적 정치 형태 이자 약화되고 있던 봉건 귀족 세력 과 성장 하고 있는 시민 세력 사이에 균형위에 성립한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립한 절대 왕정은 기본적으로 군주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군주가 큰 제약 없이 전권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 였습니다. 절대 군주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왕권 신수서를 이용하여 절대 왕정을 정당화 하였으며 관료제를 실시하고 상비 군을 육성하여 왕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봉건 귀족들의 간섭을 피하고자 시민 계층에서 관리들을 충원하였고 관료제와 상비군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왕권 강화를 위한 재정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절대 군주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시민 계층을 보호해주고 그들로부터 정치적 지지와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시민 계층은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한편 절대왕정은 상업뿐만 아니라 상업에 기반이 되는 공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는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중상주의 초기에는 금과 은 등을 국부의 원천이라 여겨 금과 은을 확보하는 중금주의 정책이 유행하였고 이에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무역 차익주의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였으며 완성품의 수입과 원료의 수출을 금지하고 관세 장벽을 높이며 식민지 획득에 나섰습니다. 16세기 서유럽에서는 에스파냐가 재정복 운동을 통해 중앙집권적 통일 국가를 형성하여 유럽 최초의 절대왕정을 이루었습니다. 펠리페 펠리페 에스파 대서양 무역의 주도권을 잡고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얻은 막대한 양의 귀금속을 바탕으로 아메리카와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여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였으며 이웃나라인 포르투갈을 병합하였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가톨릭 강요정책은 네덜란드의 독립을 초래하였고 무적 함대마저 영국에 패하였습니다. 게다가 국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해군을 육성하는 등 절대왕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엘리자베스 1세 시대를 전후하여 왕권이 크게 강화되어 절대왕정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에스파니아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아시아로 진출하였습니다. 또한 16세기에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여 양모의 수요가 늘자 농경지를 목장으로 바꾸는 1차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의 실업, 농가의 황폐 등 많은 영세농들이 일자리를 잃고 도시로 오자 빈민구제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아시아 무역과 인도 지배를 주도한 회사로 본국으로부터 무역뿐만 아니라 군대를 보유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동인도 회사를 차렸는데 특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포르투갈의 무역 거점을 빼앗아 아시아 무역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립함으로써 당시 세계 최대의 무역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절대왕정은 종교 분쟁을 수습한 앙리 4세대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루이 14세대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라며 왕권 신수서를 철저히 신봉하였고 태양왕을 자처하며 절대 권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는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고 화려한 궁정문화를 선보였으며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모든 공업을 심지어 사치품 공업도 다시 살리거나 새로 세워야 합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보호무역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생산자와 상인을 수공업 길드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재정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국산품의 해상운송을 프랑스가 다시 맡도록 해야 합니다. 식민지를 발전시켜 무역에서 프랑스에 종속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콜베르의 의견서를 보면 상업과 공업을 중시한 중상주의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전쟁으로 재정난에 시달렸고 신교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낭트 칭령을 폐지하자 상공업에 종사하던 많은 신교도들이 프랑스를 떠나면서 국내 산업이 위축되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상공업과 도시의 발달이 늦었기 때문에 시민계급이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봉건귀족계급은 농노재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관료나 군대 지휘관으로 국가에 참여하면서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동유럽의 절대왕정은 서유럽보다 1세기 정도 늦게 성립되었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 슐레지엔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계몽사상에 심취하여 국가제일의 공복을 자처하였으며 산업을 장려하고 종교적 관용정책을 펼쳤습니다. 군주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군주가 지배하는 인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의이므로 군주는 자신의 그 어떤 이익보다 정의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적나라한 사리사역과 세력 확장의 추구, 야심 추구와 폭정을 권장하는 마키아벨리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군주는 결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인민의 절대적인 주인이 아니라 국가제일의 공복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프리드리히 2세가 저술한 반 마키아벨리론을 살펴보면 군주가 가져야 하는 덕목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절대군주들은 예술의 힘을 빌려 군주권과 국가를 일치시키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하였습니다. 군주를 고대의 신이나 영웅 등으로 묘사한 초상화가 유행하였고, 웅장하게 지은 궁전에서는 당대의 내로라하는 예술가와 사상가를 초대한 연회가 빈번히 열렸습니다. 이에 궁전이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과 독일의 상수시 궁전이 대표적입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3세 때 사냥용으로 지은 별장을 루이 14세 때 증축한 것으로 마치 신이 머무는 곳처럼 장엄하게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거울의 방은 공간감과 장식성이 강조되었으며, 화려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17세기 바로크 건축의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독일의 상수시 궁전은 프리드리히 2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하여 세운 궁입니다. 상수시는 프랑스어로 근심이 없다라는 뜻으로 섬세하고 우아한 18세기 로코코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이곳에서 볼테르를 비롯한 계몽사상가와 대화하며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는 계몽 전제군주를 자처하며 내정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보수적인 귀족의 반발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러시아는 17세기 말 표트르데제 시기에 후진성을 극복하고 강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표트르데제는 직접 네덜란드와 영국 등 서유럽의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그들의 선진 문화와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내정개혁과 군비 확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경영에도 힘써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고 국경선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스웨덴을 공략하여 발트해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서유럽 문물 수용이 쉬운 곳에 위치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18세기 말 예카테리나 2세는 계몽 전제군주를 자처하며 내정을 개혁하는 한편 프로이센 및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여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유럽의 절대왕정에서는 봉건귀족이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계몽사상에 영향을 받은 군주가 귀족을 관료와 군대 지휘관으로 등용하는 등 그들의 특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이 강화되었고 농노재 역시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유럽은 서유럽보다 산업화나 근대 시민사회로의 발전이 늦어졌습니다. 16, 17세기 유럽의 과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중세 말까지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르네상스식이 새롭게 조명된 고대 그리스 학문 그리고 이슬람을 비롯한 동방의 기술을 수용한 결과였습니다. 망원경, 현미경, 기압계 등 과학기구가 발명되어 과학의 발전이 촉진되었고 베이컨과 데카르트가 근대적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과학실험과 과학적 사고 방식에 따른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베이컨은 실험과 관찰의 결과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법을 옹호하였고 데카르트는 대전제에 근거해 개별적 사실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는 연역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중세의 우주관이었던 천동설의 의문을 품고 지동설을 주장하였으며 케플러는 화성이 태양을 타원형의 궤도로 운행한다는 것을 밝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만들어 태양과 달의 관측 결과로 지동설을 옹호하였고 낙하실험 등을 통해 새로운 운동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과학혁명의 성과를 종합한 인물은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은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여 우주가 움직이는 법칙을 보편적인 수학공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모든 자연현상을 필연적인 인과법칙으로 설명함으로써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하였습니다. 나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인공적인 힘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운동현상으로부터 자연의 여러 힘을 연구하고 이렇게 알게 된 힘들로부터 다른 자연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다른 자연현상들도 이렇게 역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와 같이 뉴턴의 저서 프린키피아를 통해 그의 우주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의학 분야에서는 베살리우스가 인체 해부학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하비는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견하였으며 제너는 종두법을 발견하는 등 다양한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일어난 과학의 발전과 세계관의 변화를 과학혁명이라 부릅니다. 과학혁명을 거치며 사람들은 점차 합리적인 사고를 존중하게 되었고 이것은 훗날 개몽사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과학혁명으로 촉진된 과학적 사고방식은 정치권력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되어 17세기에는 자연법사상에 바탕을 둔 사회계약설이 나타났습니다. 자연법사상은 자연계의 원리와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간사회에도 보편타당한 형평의 원리가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계약설은 개인들의 계약을 통해 국가가 출현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치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서로 싸우는 전쟁상태에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정부가 요구되므로 인간은 개인행동의 자유를 지배자의 손에 맡기기 위한 일종의 합의나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적 권력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또다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인 자연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1651년 리바이어던을 저술한 영국의 홉스는 정부가 존립할 필요성을 사회계약으로 설명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정부, 즉 절대군주를 옹호하였습니다. 반면 로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연상태는 살기에 불편함으로 사람들은 공동관심사인 사회와 정부를 세우기 위해 계약을 맺는다. 인간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모든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정부를 세우는데 합의하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자해진다면 물러나야 하며 극단의 경우 혁명으로 타도할 수 있다. 1690년 시민정부론을 발표한 로크는 사회계약으로 수립된 정부가 생명, 자유, 재산 등 자연권을 지켜주지 못할 경우 국민은 정부에 저항하고 정부를 타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8세기 유럽에서는 근대 과학과 정치이론을 사회개혁에 적용하려는 계몽사상이 널리 퍼졌습니다.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성으로 낡은 관습과 미신을 타파하여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계몽사상가들은 이성의 소유자인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고 절대왕정을 비판하여 시민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계몽사상가인 볼테르는 계몽 전제군주를 지지하였고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용의 원리를 설파하였으며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였습니다. 몽테스큐에는 영국의 제도를 모범으로 여겨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에 입각한 정치 형태를 이상적인 체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오직 본능에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회계약을 맺는다. 인간은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적 자유 대신 정의와 도덕에 따르는 법적 자유를 얻는다. 계약을 통해 구성된 국가의 주권은 전체로서 인민에게 있으며 전체의 인민이 통치 자라야 한다. 주권은 공공의 복리를 지향하는 초개인적 의사인 일반 의지의 산물이다. 이와 같이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사회계약에 따른 국가의 성립과 일반 의지에 따르는 국가 운영을 주장하여 자유, 평등, 국민 주권의 이념을 제시하였으며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여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의 시민혁명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일반 의지란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의지를 뜻하며 공동체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정치권력과 그 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한편, 디드로와 달랑베르는 당대의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전서를 편찬하였습니다. 백과전서에 실린 사파에서 빛나는 여신은 진리를, 여신의 베일을 벗겨주는 이는 이성을 뜻합니다. 디드로는 백과전서의 편찬 목적을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경제사상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웠는데 이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의 이론은 고전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국 농촌에서는 장원제가 무너지면서 자영농민층이 형성되고 지주층인 젠트리가 나타났습니다. 젠트리는 중세말부터 형성된 지주층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들은 인클로저 운동을 주도하면서 부를 쌓아 농촌의 행정을 책임지는 등 사회 지도층이 되어갔습니다. 16세기의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자 곡물 생산보다 유리한 양모 생산을 위하여 농경지를 박목지로 만드는 현상이 퍼진 것을 1차 인클로저 운동이라 하고 18세기에 도시의 인구 증가로 곡물 가격이 오르자 지주들이 대농장을 확대한 것을 2차 인클로저 운동이라 합니다. 16, 17세기 영국에서는 지주층인 젠트리와 도시의 시민계급이 성장하였고 이들 가운데 청교도들은 의회에서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의회에서 왕실의 부패를 비판하고 의회 중심의 입헌주의 전통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제임스 1세가 즉위하면서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왕권 신수설과 국교회를 고수하는 등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정치를 펼쳤습니다. 그의 아들 찰스 1세 역시 의회에 동의 없는 과세, 청교도 박해 등의 문제로 인해 의회와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에 의회는 1628년 의회에 동의 없는 과세 금지, 이유에 명시 없는 체포나 구속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권리 청원을 왕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외 전쟁 비용이 필요하였던 찰스 1세는 이에 동의하였지만 곧 의회를 해산하고 한동안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찰스 1세는 1640년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새로 소집된 의회는 왕의 실정을 비판하고 과세 요구를 거부하였지만 왕은 의회를 무력으로 탄압하였고 의회도 무력으로 맞서 1642년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의 갈등은 곧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청교도인 크로멜이 주도하는 의회파는 왕당파를 격파하고 찰스 1세를 처형한 뒤 1649년 공화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청교도 혁명이라 부릅니다. 크로멜은 의회를 해산하고 호국경에 올라 청교도 주위에 입각한 금욕적인 독재 정치를 펼치는 한편 왕당파의 거점이었던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항해법을 제정하여 해상무역을 이끄는 네덜란드에 타격을 주는 등 대외무역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엄격한 독재 정치는 국민의 불만을 초래하였습니다. 항해법은 영국과 영국 식민지로 들여오는 수입품은 영국과 그 식민지 및 수출국의 선닭을 이용하여 수송하도록 한 규정을 말하는데 당시 중개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던 네덜란드의 반발을 샀습니다. 크로멜 사후 왕정 복고로 주기한 찰스 2세는 가톨릭 교도를 우대하고 전제정치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의회는 영국의 관리와 의원은 영국 국교도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인 심사법과 국왕에 의한 불법적인 체포 및 구속을 금지하는 인신보호법을 제정하여 맞섰습니다. 이때부터 왕을 지지하는 토리당과 의회를 존중하는 휘그당이 의회에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로크의 정치이론에 영향을 받은 휘그당은 1832년에 선거법 개정으로 자유당으로 이어졌고 보수주의 전통을 중시하던 토리당은 보수당으로 이어졌습니다. 찰스 2세를 뒤이은 제임스 2세는 친가톨릭 정책을 펼치고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폐지하는 등 전제정치를 부활시켰습니다. 이에 의회는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그의 딸이자 신교도인 메리와 그녀의 남편인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이를 유혈사태 없이 이루어진 혁명이라 하여 명예혁명이라 부릅니다. 이후 왕위에 오른 메리와 윌리엄이 의회가 제정한 권리장전에 승인함으로써 왕위, 의회 속에 있다라는 전통이 수립되었고 의회를 중심으로 한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의 국력은 꾸준히 커져 1707년 엔여왕 때에는 스코틀랜드를 병합하여 대형제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엔여왕이 후사 없이 죽어 스튜어트 왕조가 단절되자 독일 한오버 공 조지 1세가 즉위하여 한오버 왕조가 열렸습니다. 조지 1세는 영어를 모르고 영국 사정에도 어두워 국정운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에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여 정치하는 내각 책임제가 시작되었고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가 영국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17세기부터 영국인들은 종교적 자유와 경제적인 기회를 찾아 북아메리카로 이주하여 동부 해안에 13개에 달하는 식민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식민지인은 본국의 특별한 간섭 없이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광범위한 자치를 누렸습니다. 당시 유럽의 오스트리아는 왕위 계승전쟁 때 빼앗긴 슐레지엔 지방을 되찾기 위해 프로이센과 7년 전쟁을 벌였습니다. 7년 전쟁은 오스트리아가 프랑스 러시아와 동맹을 맺자 프로이센이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작센 지방에 침입하여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전쟁과 동시에 인도와 북아메리카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고 영국은 압승을 거두어 이들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영국은 7년 전쟁으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전쟁 비용을 메꾸기 위하여 식민지에 중상주의적 통제를 하였고 인지세, 차세 등을 비롯하여 각종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식민지인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도 없다라며 강력한 납세 거부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저항은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은 북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보스턴항에 정박 중이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상선을 습격하여 차 상자를 바다에 던진 사건을 말합니다. 이에 영국 정부가 보스턴항을 봉쇄하며 강경 대응하자 식민지 대표들은 필라델피아에서 대륙회의를 열어 영국의 탄압 조치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곧이어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의 충돌로 독립 전쟁이 시작되자 식민지 대표들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확실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만일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사람들은 그 정부의 형태를 바꾸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이 선언에는 천부인권과 국민주권, 저항권 등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초기에 열세였던 식민지 군대는 총사령관 워싱턴의 활약과 영국과 경쟁하던 프랑스, 에스파냐 등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요크타운 전투의 승리 이후인 1783년 마침내 파리 조약으로 독립을 승인받았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북아메리카의 13개 식민지는 헌법을 제정하고 연방정부를 수립하여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상원과 하원을 두고 국가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독재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로써 연방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바탕을 둔 미합중국이 탄생하였습니다. 미국 혁명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국민국가를 탄생시키며 유럽, 특히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 체제는 절대왕정, 신분제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체제였습니다. 이 체제를 가리켜 구제도라 읽혔습니다. 소수에 불과한 제1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은 절대왕정의 보호 아래 특권층으로 군림하며 많은 토지와 고위 관직을 차지하였고 면세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 제3신분인 평민은 봉건적 의무와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정치적 권리에는 제한을 받는 구제도의 모순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제3신분 중 상공업과 전문직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시민계급은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 구제도를 비판하고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이 무렵 프랑스는 계속된 전쟁과 왕실의 사치로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1789년, 국왕인 루이 16세는 재정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삼부회에 모인 세 신분의 대표들은 표결 방식을 놓고 대립하였습니다. 제1신분과 제2신분은 기존의 신분별 표결을 고집하였지만 제3신분은 전체 회의에 근거한 머리수 표결과 자신들의 대표 수 증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3신분 대표는 독자적으로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해산하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테니스코트의 서약을 선언하여 단결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루이 16세가 국민의회를 탄압하자 1789년, 파리 시민들은 절대왕정의 상징인 바스티우 감옥을 습격하였습니다. 혁명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져 농민들은 영주의 성을 습격하였고 장원문서를 불태웠습니다. 국민의회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고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 재산권 보호 등 혁명의 기본 이념을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즉 인권 선언을 발표하여 혁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혁명 이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루이 16세는 국외로 탈출하려다 체포되어 민중의 반감을 자극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의회는 1791년 입헌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제에 기초한 새 헌법을 제정하였고 이 헌법에 따라 의회가 해산되고 입법의회가 수집되었습니다. 한편, 혁명의 전파를 우려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위협하자 입법의회는 선전포고를 하고 혁명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식량부족에 시달린 파리민중은 왕궁을 습격하여 왕권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입법의회 대신 국민공회가 들어섰습니다.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하고 급진파인 자코뱅파의 주도로 루이 16세를 처형하였고 이에 놀란 영국, 오스트리아 등은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공격하였습니다. 점차 개혁이 급진성을 띄면서 온건파인 지롱드파와 급진파인 자코뱅파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자코뱅파는 중소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현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통제경제와 강력한 중앙집권을 주장한 급진공화파들의 모임입니다. 국민공회가 계속된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과 반란으로 위기에 처하자 자코뱅파는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온건파를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자코뱅파는 1793년 공화제와 보통선거제에 기초한 헌법을 제정하였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봉건적 공납을 무상으로 폐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징병제를 통해 국민군을 조직하여 전쟁에 나섰습니다. 자코뱅파가 세운 혁명정부는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를 통해 수만 명에 달하는 반혁명세력을 무자비하게 처형하며 공포정치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한 공포정치는 점차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샀고 결국 그는 온건파가 주도한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실각하여 처형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로베스피에르의 처형으로 공포정치가 끝난 후 5명의 총재가 통치를 책임지는 총재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취약하고 무능하여 반대파의 음모와 비판에 시달렸으며 물가가 급등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된 전쟁으로 군부의 세력이 커졌고 젊은 장군 나폴레옹은 전쟁에서의 연이은 승리로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켜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정부를 구성하면서 스스로 제1통령이 되어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프랑스 혁명은 끝을 맺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혁명은 본건적 신분제를 타파하고 시민사회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전형적인 시민혁명이었습니다. 특히 혁명의 이념이 된 자유, 평등, 우애의 정신은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유럽 각국은 프랑스 혁명이 국왕의 처형으로 이어지자 위기감을 느꼈고 이에 영국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웨덴 등의 나라들은 프랑스 혁명 세력을 굴복시키기 위한 대프랑스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이후 영국이 막강한 해군력을 동원해 프랑스 해상을 봉쇄하는 등 프랑스에 심각한 타격을 끼치자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를 함락시키며 대프랑스 동맹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평화를 회복하였으며 나폴레옹은 혁명의 성과를 이어받아 프랑스 은행 설립, 산업보호정책 수립, 국민교육제도 도입 등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 사유재산권 보장, 노동과 계약의 자유 등 새로운 시민사회의 규범을 담은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여 법 앞에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였고 이는 유럽 대부분의 지역으로 전파되어 각국의 근대법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후 나폴레옹은 국민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황제에 주게 하였습니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팽창을 견제하려는 유럽 주변국들을 정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은 다시 결성된 대프랑스 동맹과 전쟁하여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러시아를 격파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하였습니다. 트라팔가를 해전해서 영국에게 패한 나폴레옹은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영국과 유럽 대륙의 교역을 금지한 대륙 봉쇄령을 내렸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이를 어긴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한 모스크바 원정 역시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대프랑스 동맹은 반격에 나서 프랑스 군대에 승리하였고 결국 나폴레옹은 유럽 연합군에 패배하여 엘바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듬해인 1815년 3월 다시 파리로 돌아가 황제에 즉해하였으나 워털루 전투에서도 패배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됨으로써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 각국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혁명 뒤 집권한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업적을 유지 계승하는 데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 과정을 통하여 전 유럽의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주의를 확산시켰습니다. 한편 나폴레옹에게 정복당한 독일과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프랑스의 지배에 대항하면서 민족의 단결을 주장하는 민족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유럽 각국의 군주들은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의 주도로 빈에 모여 전후 처리와 새로운 유럽의 질서에 대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빈 회의에서는 정통성의 원칙에 따라 유럽 각국의 영토와 지배권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고자 합의하였는데 이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 확산으로 인해 각국 군주의 지배권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면서 보수적인 구 제도와 질서를 지키려는 빈 체제가 성립하였습니다. 빈 체제에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프로이세는 신성 동맹을 결성하였고 영국은 자신들의 전통 외교 정책을 고수하며 참가를 거부하였지만 이후 영국이 합세하여 4국 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프랑스 전쟁을 이끌었던 이들 4나라는 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고자 하였고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였습니다. 빈 체제의 보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독일에서는 학생들이 결성한 브르쉔 샤프트가 이탈리아에서는 비밀결사로 조직된 카르보나리단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은 각국 정부의 탄압과 오스트리아의 간섭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세력이 약해지기를 바라던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등 열강의 지원과 유럽 전역의 친그리스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아 1829년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나 볼리바르, 산마르틴 등의 활약으로 각국이 독립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원한 영국은 이를 지원하였고 미국은 멀로 선언을 통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의 간섭을 거부하는 상호 불간섭 원칙을 선언하여 독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멀로 선언은 1823년 미국 멀로 대통령이 밝힌 외교 방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 원칙 유럽의 아메리카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빈 체제가 성립한 후 나폴레옹이 정복했던 막대한 영토를 상실하였고 옛 부르봉 왕실이 부활하였습니다. 루이 18세를 이어 즉위한 샤를 10세는 성직자와 귀족의 권력을 강화하였으며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검열하는 등 전제정치를 펼쳤습니다. 정기간행물의 발행 자유를 정지한다. 어떠한 신문, 정기간행물, 준정기간행물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발행할 수 없다. 하원은 해산한다. 향후 의회에서 하원의원의 수를 줄인다. 하원의 헌법수정 권한을 철회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오로지 정해진 납세액에 따라 결정된다. 1830년 발표된 샤를 10세의 7월 칭력을 통하여 전제정치가 어떻게 행해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파리 시민들은 1830년 7월 자유주의를 요구하는 혁명을 일으켜 샤를 10세를 몰아내고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하여 입헌군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7월 혁명을 묘사한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보면 가운데 여신은 자유를 상징하며 여신의 오른손에는 프랑스 혁명 정신을 상징하는 삼색기를 왼손에는 총을 들고 민중을 이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월 혁명은 주변 국가로 확산되어 벨기에 독립과 유럽 각지의 자유주의 운동을 자극했습니다. 루이 필리프의 7월 왕정은 소수의 부유한 시민과 대지주가 부와 권력을 독점한 체제였으며 선거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파리의 중하층 시민계급과 노동자들은 선거권 확대와 시민적 자유를 요구하며 2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혁명의 결과 루이 필리프를 몰아내고 제2공화정을 수립하였습니다.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에서는 메테르니히가 권력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분위기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 확산되어 빈 체제를 붕괴시키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촉진시켰습니다. 2월 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실시된 선거에서는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가 곧 나폴레옹 3세로 황제에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안으로는 경제발전과 밖으로는 대외 팽창을 추구하며 독재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고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제2재정은 붕괴되었습니다. 한편 프로이센 군대에 포위된 파리에서는 사회주의자와 노동자들이 파리 코민이라는 자치정부를 수립하였지만 프로이센에 협력하던 프랑스 임시정부는 제3공화정을 수립하고 파리 코민을 진압하였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의회의 주도로 자유주의 개혁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국교도에게만 관직을 허용하던 심사법이 폐지되어 신교도에게도 관직이 허용되었고 가톨릭 해방법을 제정하여 국교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였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제1차 선거법 개정으로 부패 선거구가 폐지되고 도시의 신흥 상공업자를 비롯한 중간계층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었습니다. 부패 선거구란 산업혁명 당시 인구 이동으로 유권자의 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과도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선거구나 지역이 아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원을 선출하던 불합리한 선거구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권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인민헌장을 내걸고 차티스트 운동을 벌였습니다. 인민헌장에 담긴 차티스트 운동의 6개 요구사항은 이와 같습니다. 21세 이상 모든 남자의 선거권 인정 유권자 보호를 위해 비밀투표제 시행 하원의원의 재산자격조항 폐지 하원의원에게 보수 지급 인구 비례에 따른 동등한 선거구 설정 의원 임기를 1년으로 하여 매년 선거 시행 이와 같이 자유주의 개혁의 내용을 담은 차티스트 운동은 사회적 불의에 맞선 최초의 전국적인 노동계급 운동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훗날 연이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확대되어 노동자 계층까지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한편 경제 분야에서도 자유주의적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공물법과 항해법이 폐지되어 국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수입 곡물의 양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의 지주를 보호하던 공물법의 폐지는 산업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영국과 영국 식민지의 상품은 영국의 선박으로만 운송하게 하여 자유무역을 속박해왔던 항해법 역시 폐지되어 영국이 자유무역 체제를 확립하는 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자유주의적 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산업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러시아는 넓은 영토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르라는 황제가 권력을 독점하였고 대부분의 국민은 농노의 신분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러시아에서는 서유럽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젊은 장교들이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며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일으켰지만 실패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흑해 쪽으로 남하 정책을 추진하여 보스만 제국과 크림 전쟁을 일으켰지만 패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 해방령을 선포하고 지방의회를 창설하는 등 내정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농노는 적절한 시기에 자유로운 농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지주가 허락한다면 연구 사용권이 주어진 경지나 그 밖에 쓸모있는 땅도 개인 소유로 할 수 있다. 농노는 토지를 지주로부터 되사는 방법으로 지주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로운 농민의 신분이 된다. 농노가 지주로부터 토지를 사들이는 가격은 지대의 15에서 20배로 그 대금의 80%는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농민은 이자를 붙여 49년간 나누어 갚도록 한다. 하지만 농노 해방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였고 차려의 전제정치도 굳건히 유지되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의 나로드 니키라 불린 지식인들은 차려의 전제정치에 맞서 혁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민중 속으로라는 뜻의 민중개몽운동인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이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실망한 일부는 무정부주의자가 되어 알렉산드르 이세를 암살하였습니다. 그 후 러시아에서는 모든 자유주의 운동이 철저히 탄압되었고 차려의 전제정치는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내부적으로 여러 왕국과 교황령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은 이탈리아인들의 민족의식을 크게 자극하였고 이후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은 마치니와 가리발디 등 급진파가 민족통일과 민주개혁을 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통일운동은 사르데냐 왕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카부우르는 산업을 장려하고 군대를 개편하는 등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치밀한 외교정책을 펼쳐 국가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리발디는 자신의 방식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 반동적인 사람들의 완고함과 공화주의자들의 어리석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질서와 자유의 굳건한 기반 위에 우리의 국가를 건설할 것입니다. 당파 싸움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정직하고 강한 정부는 의회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부우르의 의회 연설을 통해 이탈리아 통일운동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카부우르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1859년 오스트리아에 맞서 이탈리아 통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롬바르디아를 비롯하여 차례로 중북부 이탈리아를 병합하였습니다. 한편 남부에서는 가리발디의 의용대가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비롯한 본토 남부를 점령한 후 정복한 남부를 사르데냐 왕국에 바쳤습니다. 이로써 1861년 남북이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하였고 이후 이탈리아는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령을 병합하여 통일을 완성하였습니다. 빈 체제 아래에서 40여개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독일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연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834년 프로이센의 주도로 독일 네 나라들 사이에서 관세를 없애는 관세동맹이 결성되며 통일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자들이 1848년 프랑크푸르트 의회에서 정치적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통일운동의 주도권은 프로이센으로 넘어갔습니다.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철혈 정책이라 불리는 강력한 군비 확장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프로이센은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덴마크와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북독일 연방을 창설하였습니다. 비록 빈약한 우리 몸보다 군비가 너무 무겁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면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지려는 정렬을 가져야 합니다. 독일이 당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프로이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군비일 것입니다. 연설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1848년과 1849년의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철과 피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비스마르크의 의회 연설을 통해 통일을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그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프로이센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남독일의 여러 나라를 연방에 참가시켰습니다. 뒤이어 1871년 프로이센의 왕 비렐름 1세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통일된 독일 제국의 성립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 독일은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은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승리하고 국민국가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상징하였습니다. 18세기 말 독립을 이룬 미국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서부개척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1840년대 말 태평양 연안에 도달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산업혁명도 시작되어 거대한 영토와 자원, 인구와 시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부와 북부가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남부에서는 노예 노동을 이용하여 목화를 재배하는 대농장 경영이 발달하면서 자유무용론이 우세하였고 북부에서는 임금 노동자를 이용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보호무용론이 우세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예제 확대에 반대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 7개 주는 연방에서 탈퇴할 권리를 주장하며 분리를 선언하였고 결국 남북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링컨은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노예 해방을 선언하였고 우월한 경제력과 군사력, 노예 해방 선언으로 여론의 지지까지 얻어 북부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빠른 속도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단합을 이루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발전해 나갔으며 특히 1869년 대륙 횡단 철도가 부설되어 지역 간의 통합과 미국의 산업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여기에 유럽, 아시아 등의 이민자가 대거 유입되어 노동력이 풍부해졌고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공업국이자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에서는 상업혁명과 인구 증가로 경제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상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종래의 길드 체제로는 그 수요를 채울 수 없었고 상인 자본가는 길드의 제약을 피해 농촌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상인 자본가는 농민에게 원료, 생산 도구, 임금을 주고 상품을 생산하는 간의 수공업 형태인 선대제와 일꾼을 한 작업장에 모아놓고 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게 하는 공장제 수공업 형태인 메뉴팩처를 이용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이 늘어나고 시장 지향적인 생산 방식이 확대되었지만 아직 수공업 단계에 그쳤고 여전히 농업 중심의 사회가 유지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기계가 발명되고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여 일어난 산업상의 대변혁을 뜻하며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시민혁명을 거치며 정치가 안정되었고 모직물 공업의 발달로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와 운하의 건설 등으로 발달한 국내 시장과 맨체스터 등지의 산업 발달에 필요한 철, 석탄 등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어 공업 발전에 유리하였습니다. 게다가 일찍부터 해외의 식민지를 건설하여 시장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토지를 잃은 농민이 도시로 몰려들어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경험과 실험을 중시한 과학적 태도가 신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18세기 들어 영국은 값싸고 질 좋은 인도산 면직물과 경쟁하기 위해 면직물 생산의 기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면직물의 대량 생산에 필요한 실을 뽑는 방적기와 옷감을 짜는 방직기가 발명되었고 1780년에는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이 새로운 동력으로 사용되면서 값싼 면직물 생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면공업이 영국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내수공업과 공장재수공업은 서서히 쇠퇴하고 공장재기계공업이 발전하였습니다. 공장재기계공업은 기계를 중심으로 다수의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여 노동과정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체제로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동력혁명은 기계가 널리 이용되고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이 기계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사용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증기기관을 사용하면서 석탄 채굴량이 많이 늘어났고 목탄 대신 석탄을 사용하면서 석탄과 제철 산업 등이 발전하였습니다.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원료와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교통수단도 발전하였습니다. 영국의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개발한 이후 각지에 철도가 부설되었고 미국의 풀터는 증기선의 운항을 실용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로와 운하가 각지에 건설되었고 통신에서는 미국의 모스가 유선 전신을 베리 전화를 이탈리아의 마르코니가 무선 전신을 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통과 통신의 혁명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세계 교역량이 크게 늘어 산업 발달이 촉진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영국의 몇몇 지역과 일부 산업 부문만 산업화하였으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도 산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전반에는 벨기에가 광업과 제철업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선도하였고 프랑스에서는 섬유공업을 독일은 제철공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전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의 산업화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유럽의 생산 수준은 인도나 중국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독일과 미국이 강력한 공업국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통일을 이룬 독일은 정부가 주도하여 중화학 공업 분야에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산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술자 양성을 지원하였고 보호무역을 시행하는 등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풍부한 자원과 시장,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화학 공업 분야에서 산업화를 빠르게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전문 경영인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경쟁력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기존의 농업사회를 산업사회의 모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산업화를 통해 공장제 기계공업과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새롭고 다양한 제품들이 대량 생산되어 생활이 풍요롭고 편리해졌습니다. 한편 각국에서는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대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교통통신혁명을 통해 인구와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이에 수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인구가 늘어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농업사회는 점차 산업사회로 바뀌어 갔습니다. 산업사회가 진행되면서 중간계급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평민으로 태어난 중간계급은 산업자본가나 전문직 종사자로 자리를 잡았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여성과 아동까지 일터로 내몰렸습니다. 또한 기계의 확산으로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고 시간 엄수와 근면함이 강조되었습니다. 게다가 인구의 급증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여러가지 도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도시 인구를 수용할 주택이 부족하였고 상하수도를 비롯한 각종 위생 및 편의시설 역시 부족하여 사람들의 생활은 불편해졌습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이 유행하였으며 범죄에도 노출되었는데 이러한 도시 문제는 가난한 노동자의 거주지에서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몇 살이고 언제부터 공장에서 일하였습니까? 올해 23살이고 6살 때부터 일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일했습니까?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 바쁘면 9시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일을 게을리하면 채찍질을 당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다리의 장애는 어쩌다 생겼습니까? 방적기에 방추 멈추는 일을 하면서 다쳤습니다. 1830년 영국의회에 제출된 아동노동실태 보고서를 통해 산업혁명식이 어린 노동자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실업과 저임금 등으로 야기된 자신들의 고통이 기계 탓이라 생각하여 러다이투 운동이라 불리는 기계 파괴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장주의 이익을 대변한 정부가 이를 탄압하여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을 벌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산업사회 이후 발생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참정권을 얻기 위해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였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등 꾸준히 노동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은 19세기 중엽 이후 노동자들의 대표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와 기업 역시 계급 갈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공장법이 제정되어 아동의 노동시간을 제한,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공장감독관 설치 등 노동자 인권에 대한 보호와 노동환경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경제성장의 결과를 나누는 문화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에게 나누어주어 노동자 역시 물질적 혜택과 정치적 권리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산업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노동환경이 열악해지자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였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공장이나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을 자본가의 독점 없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빈부격차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인 프랑스의 생시몬과 영국의 오원은 경쟁 대신 협동을 중요시하였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방법이 도출될 수 있다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장하였으며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투쟁을 통해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노동자와 지식인의 지지를 얻었으며 유럽 여러 나라의 사회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세기 후반, 서양 열강은 산업화를 거치며 자본주의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아 지배하였는데 이러한 서양 열강의 대외 팽창 정책을 제국주의라 합니다. 중화학공업에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자 유럽 열강은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손쉽게 얻고 국내 상품을 수출할 새로운 소비시장과 인여자본의 투자처 등을 찾기 위해 대외 팽창에 나섰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출연한 제국주의는 당시 유럽에 퍼져있던 민족주의와 결합하였습니다. 유럽인들은 대외 팽창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일 뿐 아니라 실업 등의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의 자존심과 권위를 세워주는 수단이라 생각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제국주의는 우수한 인종만이 생존하고 열등한 인종은 도태된다라는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한 사회 진화론과 식민지를 문명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명분은 백인종이 황인종, 흑인종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는 인종주의로 이어졌으며 이는 유럽 국가가 비유럽 국가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신항로 개척 이후 서양열강은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 진출하여 노예무역, 황금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 후 19세기 무렵 탐험가 리빙스턴과 스탠리에 의해 아프리카에 산업화에 필요한 막대한 자원과 시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서양열강은 앞다투어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분할을 주도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영국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남쪽의 케이프타운을 잇는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추진하였고 프랑스는 이에 맞서 알제리를 거점으로 사하라 사막에서 마다가스카르에 이르는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펼쳤습니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파쇼다에서 충돌하였지만 영국은 이집트를, 프랑스는 모로코를 점령하기로 합의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역시 아프리카 분할에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모로코를 둘러싸고 두 차례 충돌하였습니다. 이처럼 열강들이 앞다투어 아프리카로 진출한 결과 20세기 초에는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아프리카 전 지역이 분할,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영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카이로와 케이프타운, 그리고 인도의 콜카타를 연결하는 3C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독일은 베를린, 바그다드, 이스탄불을 잇는 3B 정책을 추진하여 발칸반도와 서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려 하였는데 이는 영국뿐 아니라 남하 정책을 펼치던 러시아를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 지배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토창민을 프랑스 시민으로 만드는 동화 정책을 구사하였지만 영국은 토창민 협력자에게 통치를 위임하는 간접 지배를 선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 목화나 사탕수수 등의 농장을 경영하고 광산을 개발하며 토창민을 수탈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은 17세기 초에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인도 무역을 주도하였습니다. 18세기 중엽에는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에게 승리를 거두고 19세기 중엽에는 인도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미얀마 등지로 세력을 넓혀나갔습니다.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에 패한 프랑스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 차이나 반도로 세력을 확대하였고 이들을 합쳐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연방을 조직하였습니다. 한편 네덜란드는 17세기에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였습니다. 네덜란드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어로부터 해상권을 쟁취하고 자화섬에서 차, 사탕수수 등을 재배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수마트라와 보르네오까지 점령하여 네덜란드형 동인도를 건설하였습니다. 네덜란드에 맞서 영국은 아시아에서 인도를 근거지로 삼아 싱가포르와 미얀마로 진출하였고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섬 북부 등을 점령하여 말레이 연방을 수립하였습니다. 러시아와 영국은 서아시아에서 대립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을 침략한 후 아프가니스탄으로 진출하려 하자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을 보호국으로 만들며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하였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은 태평양에도 진출하여 여러 섬을 점령하였습니다.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지배하였고 독일은 비스마르크 제도와 마셜 제도 등을 점령하였습니다. 미국은 에스파니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으며 쿠바를 보호국으로 삼은 후 곧이어 괌과 하와이 등을 차지하여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식민지 확보를 눌러싼 제국주의 열강들은 곳곳에서 치열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였습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통일 이후 유럽의 현상 유지 그리고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 1882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가 퇴진한 이후 독일은 공격적인 세계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삼국 협상을 체결함으로써 독일의 팽창을 견제하였습니다. 이렇듯 유럽은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 체제로 나뉘어 서양 열강 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삼비 정책과 삼시 정책이라는 팽창 정책으로 대립하였고 북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 사건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충돌하였습니다. 한편 오스만 제국의 세태로 발칸 반도의 여러 민족이 독립하자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범게르만주의와 러시아와 슬라브계 동유럽 국가들의 범슬라브주의가 충돌하면서 민족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를 병합하자 세르비아가 발칸 동맹을 맺고 이에 맞서면서 발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발칸 반도에서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스니아를 합병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르비아의 한 청년 민족주의자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연이어 삼국 동맹 국가들과 삼국 협상 국가들이 전쟁에 잇따라 참전하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전쟁이 전개되자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가 동맹국 측에 가담하였고 이탈리아와 일본 등이 협상국 측에 가담하였습니다. 전쟁 초반에 독일은 벨기에와 프랑스로 진격하며 서부 전선에서의 신속한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이 마른 전투에서 프랑스군에게 저지되자 서부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참호를 파고 서로 대치하는 참호전의 양상으로 장기화되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독일이 빠르게 러시아의 영토를 공격하여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는 국내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맺고 1918년 전선에서 이탈하였습니다. 미국은 외형상 중립을 표방하며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협상국을 오가는 중립국 선박까지 공격하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고 비밀리에 멕시코와 동맹을 추진하면서 치머만 전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머만 전보 사건은 1917년 1월 독일 외무장관 치머만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멕시코가 미국에 빼앗긴 모든 영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 라는 내용의 암호 전문을 보낸 사건을 말합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치머만 전보 사건이 발생하여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자 미국은 1917년 연합국 진영으로 참전하였고 이로써 연합국은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독일은 1918년 서부전선에서 마지막 대공세를 펼쳤지만 미국이 가세한 연합국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이 차례로 연합국에 항복하자 독일은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발트해의 킬 군항에서 사기를 잃은 독일 해군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을 시작으로 독일에서는 11월 혁명이 일어났고 황제였던 비렐르 미세가 네덜란드로 망명하면서 독일 제국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혁명으로 들어선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가 1918년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하며 제1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러시아는 19세기 후반부터 국가 주도로 근대화가 진전되고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대규모 산업도시와 산업 노동자 계층이 성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었지만 여전히 차류의 전제정치와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러일 전쟁이 불리한 국면에 접어들자 러시아의 경제적 궁핍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높아지자 1905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군중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니콜라이 2세의 군대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시위대를 향해 무자비하게 발포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 부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에서는 차류 체제에 저항하는 혁명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폐하! 저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노동자와 주민들 저희 처자식과 늙은 부모들은 정의와 보호를 구하러 당신께 갑니다. 즉각 러시아의 모든 계급과 신분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부여하며 자유롭게 선거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자들의 청원서를 통해 그들의 절박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혁명 세력이 커지자 니콜라 2세는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와 두마의 입법권을 보장하는 개혁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혁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차류의 전제정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14년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협상국 진영으로 참전하였지만 패전을 거듭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고 물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국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1917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노동자들은 식량 배급, 전쟁 중지, 전제정치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일으켰고 군인들 역시 이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들은 평의회를 의미하는 소비에트를 결성한 뒤 3월 혁명을 일으켜 황제를 퇴위시키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가 개혁을 미루고 전쟁을 계속하는 등 혁명세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자 볼셰비키 지도자 레닌은 전쟁을 중단할 것과 임시정부의 모든 권력을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에 이양할 것을 주장하며 급진적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였습니다. 제국주의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즉각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소비에트의 권력을 확대해야 한다. 의회제 공화국에 반대하고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해야 한다. 생산과 분배를 소비에트가 통제해야 한다. 스위스에서 망명 중이던 레닌은 1917년 4월 3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 사회주의 혁명을 강조하는 대중연설을 하였습니다. 뒤이어 레닌은 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임무를 발표하였고 이 강령은 이후 당의 방침으로 채택되어 11월 혁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는 11월 혁명을 일으켜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혁명 이후 볼셰비키는 의회를 해산하고 공산당 일당 독재를 선언하였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레닌은 독일과 브레스트리 토프스크 조약을 맺고 제1차 세계대전의 대열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레닌은 토지와 산업을 국유화하는 사회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반혁명 세력과의 내전과 급격한 국유화로 인해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자 레닌은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한 신경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922년 내전을 수습하고 주변국을 흡수하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수립하였습니다. 레닌의 뒤를 이어 집권한 스탈린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공업 육성책과 농업 집단화를 실시하여 소련 경제를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 소련은 세계적 공업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가 들어서게 되어 국민들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받아야만 했습니다. 종전 후 1919년 1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전승국들은 전후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모색하기 위해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시하였던 민족자결주의와 비밀 외교 금지 등을 포함한 평화원칙 14개조가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여러 민족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의 독립국가를 수립하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반제국주의 운동이 촉진되었습니다. 한편 연합국은 독일과 1919년 전승국의 이익을 보장하고 패전국인 독일을 응징하는 내역의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모든 해외 식민지를 상실하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양도하였으며 군비를 대폭 축소하고 연합국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제45조 독일은 프랑스 북부의 탄광지대를 파괴한 보상으로 자르강 유역에 있는 탄광지대의 독점 채굴권을 포함한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소유권을 프랑스에 넘겨준다. 제119조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연합국에 넘겨준다. 제173조 독일에서 의무병 제도는 폐지된다. 독일 군대는 지원병 제도로만 조직해야 한다. 제235조 독일은 1921년 4월까지 200억 마르크 금화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베르사유 조약은 전승국의 이익수호와 패전국인 독일에 대한 보복적 측면이 강하였고 이는 독일에 가혹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향후 독일 국민의 불만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전쟁 후 끔찍한 참화를 겪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평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1920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국제연맹이 창설되었습니다. 국제연맹은 군비 축소, 각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연맹을 재창한 미국이 가입하지 않았고 창설 초반에는 독일과 소련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국제분쟁을 막을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은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21년에는 워싱턴 회의가 개최되어 전쟁 방지와 군비 축소를 논의하였고 1925년에는 로카르노 조약을 체결하여 독일의 국제연맹 가입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1928년에는 켈로그 브리앙 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을 국가정책 수단으로 삼지 말자는 것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였고 1930년에는 런던 회의가 열려 해군의 군비 축소가 논의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결을 전후하여 유럽의 민주주의는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서는 등 패전국에서는 재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되었으며 패전국에서 독립한 나라들도 대부분 공화정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참정권도 확대되었습니다. 노동자 계층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었고 재산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 사라졌으며 여성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전시의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등 후방에서 활약한 여성들의 기여는 종래의 여성 참정권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후 상당수의 유럽 국가가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연합국의 군수물자를 판매하여 엄청난 이득을 보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세계 최대 공업국이자 채권국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 이후에는 군수물자를 만들던 공장에서 소비재를 생산 판매하며 경제적 호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유럽의 주요 국가들 역시 전쟁 이전의 경제 상태를 회복하면서 기업들은 앞다투어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임금 생활자들의 소득이 이에 비례하여 나아지지 못하였고 생산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시장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쌓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1929년 10월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가가 대폭락하였고 미국의 경제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은행과 기업, 공장이 무더기로 파산하며 실업자가 급증하였고 과잉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되지 못하자 농민들 역시 몰락하였습니다. 미국은 유럽, 아시아 등지에 빌려주었던 자본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미국의 위기는 미국 경제에 의존하던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는데 이는 곧 국제무역이 급감하고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치솟는 대공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공황이 발생하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거나 보호무역을 실시하여 자국 산업의 침체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경제학자 케인스의 주장을 수용한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자유방임의 원칙을 포기하고 정부가 경제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뉴딜 정책에 따라 정부는 지출을 늘리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켜 구매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기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뉴딜 정책은 연방정부가 농업 생산물의 과잉 생산을 제한하고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보조금 정책 최저임금제, 최고노동시간 규정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와그너법 초대형 댐건설을 위한 인력을 고용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완공 이후 홍수조절, 수력발전 등에 기여한 테네시강 유역 개발 노인연금, 실업자 수당,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하는 사회보장법, 교량, 고속도르 등 대규모 건설노동자 고용 및 각종 예술가 지원 등으로 약 8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공공사업 진흥정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영국은 무역 흑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공황에 대응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을 억제함과 동시에 금을 통해 각국 통화의 가치를 보장하는 제도인 금본이제를 탈피하여 파운드화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국가들 역시 영국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국제무역 교역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프랑스 등을 비롯한 식민지 보유국들은 본국과 식민지 사이에 블록 경제를 형성하여 대공황을 극복하려 하였습니다. 블록 경제란 자국과 식민지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어 블록 안으로는 관세를 줄여 교류를 촉진하고 블록 밖으로는 높은 관세를 매겨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체제를 뜻하는데 영국의 파운드 블록, 프랑스의 프랑 블록, 미국의 달러 블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든 여러 나라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세계무역과 소비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본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떠안게 된 식민지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식민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출 가격은 떨어진 반면 수입된 공산품의 가격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넓은 식민지를 갖지 못하였던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은 경제 블록을 만들고자 대외 팽창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대공황 이전부터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었지만 그에 걸맞는 이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전쟁 후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자가 증가하자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무솔린이는 이러한 혼란을 틈타 국가, 민족, 인종이 개인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파시스트당을 결성하였습니다. 민족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세력을 확장한 무솔린이는 마침내 1922년 검은 셔츠단 등의 파시스트들에게 로마 진군을 명하여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로마 진군 이후 국왕의 임명으로 총리가 된 무솔린이는 파시스트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해산하였고 각종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공황으로 경제 사정이 더욱 악화되자 1935년 국가지상주의와 군국주의를 내세우며 에티오피아를 침공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여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던 독일은 도스안, 로카르노 조약 등 전쟁 배상금 삭감과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1920년대 중엽부터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발생한 대공황에 독일은 다시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바이마르 공화국을 이끌던 온건한 정치 세력들은 쇠퇴하고 공산주의나 파시즘 같은 급진적 정치 세력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일의 공산당은 사유재산제를 폐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 한 반면 히틀러의 나치당은 극단적인 게르만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및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결국 공산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나치당은 1932년 제1당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히틀러는 1933년 총통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치즘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앞세워 공격적인 팽창 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치당은 비밀경찰과 친위대를 창설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등 전체주의 체제를 추구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대외 침략을 감행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이듬해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국제적으로 비난이 일기 시작하였고 이에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하였습니다. 1932년에 이르러 일본은 군부 강경파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대대적인 군비 확장을 깨하는 등 군국주의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마침내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난징대학사를 자행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내전을 중지하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자는 주장이 거세워졌습니다. 결국 장쇄량이 장제스를 감금하고 내전 중지와 항일투쟁을 요구한 시한사건과 중일전쟁 발발을 계기로 제2차 국공합작이 성사되어 중국은 항일투쟁의 통일전선을 형성하였습니다. 소련에서는 레닌에 이어 집권한 스탈린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와 농업집단화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련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혹한 집단 노동이 요구되었으며 정권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반대자들을 감금하는 수용소를 건설하는 등 독재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1930년대 이후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한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대외 팽창에 나서자 전세계는 긴장상태에 돌입하였습니다. 이 중 이탈리아는 알바니아를 보호국으로 삼은 후 1936년 에티오피아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러자 국제연맹이 이를 제재하였고 이탈리아는 그에 대한 반발로 국제연맹을 탈퇴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936년 국제연맹을 탈퇴한 독일은 비무장 지대인 라인란트를 침공하였습니다. 그 후 이탈리아와 독일은 에스파니아 내전에 개입하여 독재정부인 프랑코 세력을 후원하였고 이로써 에스파니아 내전은 파시즘과 반파시즘 사이의 국제전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3국 간 반공협정을 맺으며 1937년 추축국 동맹을 결성하고 대외 침략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독일은 1938년 오스트리아를 강제로 합병하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대 텐란트 지방까지 점령하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막기 위해 독일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 지역마저 합병하고 폴란드 회랑지대까지 요구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이를 강력히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독일은 1939년 이념적으로 대립하였던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기습 침공하였습니다. 이에 폴란드와 원조 조약을 맺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이로써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은 곧바로 프랑스를 침공하였습니다. 독일군은 어려움 없이 파리를 함락시켰고 프랑스의 패탱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비시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드고를 중심으로 하여 영국의 망명정부를 수립하였고 독일에 대한 항전을 의미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독일은 영국을 공격하였고 영국은 총리였던 처칠의 지휘 아래 독일 공군의 공습을 물리쳤습니다. 한편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장악하고자 독일 측에 가담하여 그리스와 북아프리카 등지에 전선을 열었고 독일은 이에 발맞추어 독소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아시아 태평양 전선에서도 격렬히 전개되었습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자원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까지 침략하였습니다. 또한 1941년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미국이 참전을 선언하였고 이로써 미국, 영국, 소련 등의 연합국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추측국이 맞대결하는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미국이 참전하자 연합국은 미드웨이 해전과 스탈린그라드 전투, 크루스크 전투 등에서 승리하였고 이로써 전세는 연합국 측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세 악화와 비판 여론 속에 무솔리니가 실각하면서 연합군에 항복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44년 연합국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쳐 독일군을 몰아내고 파리를 되찾았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연합군이 베를린을 향해 진격하여 독일을 압박하자 1945년 5월 마침내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일본을 압박하며 전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후 독일이 항복하자 소련이 일본 전선에 참여할 것을 걱정한 미국은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 역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고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 측은 전후 처리를 논의하였습니다. 1941년 8월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여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이어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을 통해 전후 처리 문제를 협의하였습니다. 이 중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키기로 결의하였고 포츠담 회담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전후의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고 일본은 미군정의 지배를 받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통해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한편 독일의 니른베르코와 일본의 도쿄에서는 전쟁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군사재판이 열려 평화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전후에는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1945년 10월,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한 UN이 창설되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미국, 소련 등 50개국은 전쟁을 방지하고 인권을 지키며 자유를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UN은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연합군과 평화 유지군을 운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UN은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소련은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불황의 여파로 동유럽 각국에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스와 터키 등지에서도 공산주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자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여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가 국민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나는 미국의 정책이 무력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권력자들과 외세 압력에 저항하는 자유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안정과 정돈된 정치관계의 기본이 될 재정적인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947년 트루먼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통해 트루먼 독트린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서유럽 각국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고 이로써 유럽 경제 부흥과 공산주의 세력 확대 방지를 꾀한 마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유럽 각국과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결성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소련은 유럽 각국 공산당의 정보 교환을 위한 코민포럼을 조직하였고 동유럽 국가의 경제 원조를 위해 코메콘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냉전 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양 진영의 본격적인 대립은 1948년 소련이 취한 베를린 봉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베를린 지역을 통합하자 동베를린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은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길을 봉쇄하여 물자 공급 등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듬해 독일의 베를린 봉쇄는 해제되었지만 독일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서독과 공산주의를 표방한 동독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이후 1961년에는 베를린을 동서로 나누는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었습니다. 냉전의 대결 구도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반도에서는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과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지만 1954년 제네바 협정 이후 공산당이 지배하는 북베트남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으로 분단되어 대립하였습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공산주의 확대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참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자 미국은 재정부담과 국제적 반전 여론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철수하였고 결국 베트남 전쟁은 1975년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양진영의 군사적 동맹체제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19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하여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항하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군비를 확장하고 핵무기 미사일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1957년 소련은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에 성공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용하였고 미국은 수소폭탄 등 대량 학살 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터키와 중동 지역에 소련을 향한 핵무기를 배치하자 소련은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1962년 쿠바 해상을 봉쇄하고 소련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소련은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는다면 미사일을 철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미국이 이를 수락하면서 쿠바 미사일 위기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63년 미국과 소련 간의 핫라인이 개설되었고 핵전쟁 회피라는 공통의 과제 하에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신생 독립 국가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인도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지만 종교 갈등으로 힌두교도 중심의 인도 연방과 이슬람교도 중심의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점령지였던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피니지와 모로코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고 가나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해라고 불린 1960년에는 나이지리아, 콩고 등 무려 17개 국가가 독립하였고 특히 1830년부터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알제리는 프랑스와 8년간 치열한 전쟁을 벌인 끝에 1962년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각국은 제국주의 침략이 남긴 상처로 인해 독립 후에도 많은 분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중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비동맹 중립주의 노선을 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도의 내루 총리와 중국의 저원 라이 총리는 1954년 델리에서 만나 평화 5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평화 5원칙은 영토와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 평등, 평화 공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듬해 인도네시아 반동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29개 국가가 모여 평화 10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기본적 인권과 국제연합 헌장 존중, 주권과 영토 부전 존중, 인종과 국가 간의 평등, 내정 불간섭, 국제연합 헌장에 입각한 단독, 집단의 자위권 존중, 강대국이 유리한 집단 방위 배제, 무력 침공 배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상호 이익, 협력 축진, 정의와 국제 의무 존중. 이와 같이 제국주의에 고통받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평화 10원칙을 통해 외세에 대한 저항을 집단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1961년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와 인도의 네루, 이집트의 나세르 등은 제1차 비동맹 회의를 개최하여 비동맹 국가들 사이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소련의 대립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들을 통틀어 제3세계라 부르는데 제3세계 국가들은 냉전체제가 해제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스탈린의 사망 이후 소련 진영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6.25 전쟁이 휴전되자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작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958년 소련 수상에 취임한 흐르쇼오프는 서독과 국교를 회복하고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모스크바와 워싱턴 사이 한 라인을 설치하는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 대탕틀을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고 쿠바 미사일 위기 등의 사건이 발생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은 1969년 되도록 군사 개입을 지향하고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 국가 스스로에게 맡긴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냉전의 분위기를 완화시켰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미국은 강대국의 핵 위협을 제외한 내란이나 침략인 경우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기를 바란다.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 정치적 과잉 개입은 하지 않는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원조는 경제 위주로 바꾸며 다수국의 협력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이와 같이 닉슨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닉슨 독트린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후 베트남에서 철수하였고 중국과 소련을 차례로 방문하여 소통하기 시작하였으며 소련과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긴장 완화의 움직임은 유럽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동방 정책을 통해 동독 및 동유럽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동서독 기본 조약이 체결되며 동독과 교류하였고 이와 같이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냉전 체제는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한편, 체코 솔로바키아와 헝가리 국민들은 소련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고 이는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지배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소련은 후르쇼오프 이후 시작된 레오니트 브레즌 F 독재 시기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과도한 군비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소련은 생필품이 부족해지는 등 길고 긴 경제 침체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에 고르바초프는 1985년 정치 및 행정체제를 개선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이념 등 모든 부분에서의 개혁을 의미하는 페르스트로이카와 개방, 정보 공개 등을 뜻하는 글라스노스트를 내세우며 정치민주화와 시장경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불간섭을 선언하여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고르바초프는 냉전 종식과 세계평화 정착의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련 체즈는 고르바초프로부터 시작된 개혁과 개방으로 인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소련 내 여러 공화국들은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고르바초프에 이어 권력을 장악한 옐치는 독립국가연합을 출범시키며 소련을 공식 해체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소련이 개혁과 개방을 시작하자 동독주민들은 자유진영인 서독의 풍요로움을 동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독주민들은 서독으로 계속 탈출하였고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면서 1989년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듬해 동독에서 치러진 자유총선거에서는 서독과의 통합을 약속한 정당이 압승하였습니다. 이후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1990년 동독의 5개 주가 독일 연방공화국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련의 개혁과 개방은 다른 동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 체제를 버리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폴란드에서는 1989년에 치러진 자유총선거에서 자유노조가 승리하여 비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같은 해 헝가리에서는 비폭력 민주혁명을 뜻하는 벨벳 혁명을 통해 헌법이 개정되고 공산당 정권이 붕괴되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독재자 차우쉐스쿠가 처형당하며 민주화가 달성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의 하벨은 시민광장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여 공산당 정권을 붕괴시키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유럽 국가의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며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냉전 체제는 점점 사라지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동유럽 각국은 탈냉전이 시작되자 민족주의가 거세게 분출하며 새로운 분쟁과 갈등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1991년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가 독립하였고 이듬해에는 보스니아 헤르철고비나가 독립하며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해체되었습니다. 2차 대전을 겪은 후 유럽은 1958년 지역 내 관세 철폐, 공동시장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유럽경제공동체를 조직하였습니다. 그 후 유럽 국가들은 공동의 외교와 안보 정책 유럽의 단일 화폐 도입 등을 논의하였고 이와 같은 통합을 추진한 결과 1993년 유럽연합이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는 새로운 지역화와 블록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1967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창설되었고 1989년에는 한국,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6개국 등 12개국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를 결성하였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전세계 곳곳에서 자유무역 블록이 형성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그들 간의 교류와 투자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1992년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고 1994년에는 미주 34개국 정상이 남북아메리카를 통합한 미주 자유무역 지대 결성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2003년 아세안 자유무역 지대를 창설하여 유럽과 아메리카의 통합 움직임에 대응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유럽의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다양한 역사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